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소녀 이무용 어서 겨울이 왔으면 하는 것이 소녀의 기원이었다. 하루에 밤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왔으면 했다. 그래서 어서 이 달이 가고 세 달이 오고 그 세 달이 또 가고 했으면 싶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바람이 앵앵 불어대고 물이 꽝꽝 얼어붙고 했으면 오죽 좋으랴 했다. 그렇다고 소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썰매를 타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얼음을 지치고 싶어서도 아니다. 맞은편 과장집 딸처럼 하얀 털 외투가 생겨서 그것을 입어지자고 겨울을 그렇게 골똘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첫째 소녀는 겨울이 온데도 얼음을 지칠 팔자가 못된다. 외투는 커녕 내복도 없는 신세였다. 옷이야 지금 몸에 걸친 구제품 원피스 하나뿐이다. 한 벌이 또 있기는 하여도 어깨바지가 다 나간 역시 구제품 조각이다. 지금 입은 옷을 빨아 입제도 벗고 입을 것이 없어서 짜린내가 나는 것을 그대로 입고 있는 처지였다. 날이 흐르르 해지면 불탄 강아지처럼 달달 떨어야만 할 소녀였다. 내어버린 더운 물도 그대로 쩍쩍 얼어붙는 추위에 밖에서 일을 해야 하고 군부를 떼야 하고 얼어붙은 걸레로 집안을 치워야 하는 소녀였다. 소녀는 귀한 집 딸이 아니다. 아니, 귀하고 천하고는 둘째다. 소녀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저씨요, 아주머니네 집이다. 그것도 어떻게 되는 아저씨가 아니다. 구두닫게 아이들이 아무나 보고 부르는 그런 아저씨에 지나지 않는 아저씨였고 아주머니였다. 소녀는 남의 집 더부살이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네 집에는 아들, 딸 해서 다섯이나 있지만 이 다섯 아이들보다 제일 일찍 일어나야 했고 가장 늦게 자야만 하는 처지다. 아니, 아저씨와 아주머니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했고 또 늦게 자는 수가 많다. 아저씨는 몹시 술을 좋아한다. 아저씨는 통행시간도 없다. 아저씨한테는 늦게 다녀도 좋다는 무슨 증명서가 있었다. 석 장이나 된다는 것이다. 난 이런 사람이요? 통행시간이 지나서 문초를 하면 아저씨는 이렇게 패스를 내민다.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증명은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지 나라법을 어기어 통행시간을 무시해도 좋다는 증명서는 아니지 않소? 이렇게 힐란을 하면 아이, 그럼 그 다음 증명서를 보시오. 아, 이것도 그렇지 않소? 그럼 다음 것을 좀 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그런 아저씨였다. 물론 소녀는 아저씨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관청이라고도 하고 회사라기도 하는 것 같다. 어디 문관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이 족탁이란 건 뭐냐 하면 말이지. 처음 자는 사람한테 국장이니 과장이니 줄 수가 없으니까 족탁이라고 하는 게거든. 일태면 국장의 고문이란 말이야. 고문, 고문이 뭔지를 알아? 국장보다도 위란 말이지. 위. 국장을 명령하는 사람이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나는 쓱 서류를 훑어보고서 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오. 하지만 이건 그만두는 게 좋겠는걸. 아, 그렇군요. 참 과연 선생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족탁이란 게야. 알았어? 열한시고 자정이고 들어와서 아내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주정을 하는 소리를 듣고 보면 촉탁이 무엇인지 촉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소녀는 아저씨가 어디 촉탁인지 또 촉탁이 무엇을 하는 걘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저 촉탁이란 집에 엎디어 낮잠만 자도 좋은 게니라 할 뿐이다. 그런 촉탁표가 두 장인지 석 장인지가 되니까 마음대로 늦게 다니는 것이다. 자기 좋아서 늦게 다니는 것이니까 남이, 더구나 소녀가 참견할 아무런 까닭도 맥도 없지만 늦게 와서도 반드시 또 술상을 차리라니까 걱정이다. 혀가 돌지 않고 퍽퍽 쓰러져 가면서도 꼭 술상을 보아야만 했다. 대개는 상을 보아 들여가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져 자버리지만 앉아서 주정으로 술을 깨는 수도 있다. 지금은 날이 춥지 않으니 다행이지만 쩍쩍 얼어붙고 눈보라가 치고 하는 깊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술국을 끓인다 찌개를 데운다 할 생각을 하면 넌더리가 날 일이다. 거기다가 소녀는 남의 집 밥을 먹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못 먹고 가네 제 집 밥을 먹고 살았었다.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서름질을 하고 집 안을 치우고 하는 것도 난생 이 아저씨 집에 와서 처음이었다. 된장찌개에 찬밥 덩어리라도 어머니가 갖다 주는 밥이었고 1년에 한 켤레씩 얻어 신은 고무신도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가 사다 주는 것을 얻어 신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떨어진 첫 겨울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 부모를 떠난 첫 겨울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던 반년 전의 그날보다도 더 슬프고 을시년스러운 겨울일 것을 소녀는 모르지도 않는다. 반년 전 이름봄의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는 동생 둘만을 데리고 강원도 탕강으로 갔었다. 서울로 오기는 좀 더 잘 살아보자던 것이었다. 남의 땅 얼마를 얻어붙여 보았자 생계가 서지 않았다. 거기다가 시골 백성들이 어수룩해 누우니까 잡부금이란 것이 엄청나게도 많았다. 나라에서는 그런 잡부금을 없애라고 야단이었고 설렁탕 배달처럼 예예 대답만 시원스럽게 했다. 무어다 무어다 잡부금은 여전히 많았던 것이다. 누가 또 갈려갔다지? 또 송별금이 나오겠군. 가니 내라지. 왔으니 내라지. 가만히 있자. 대관절 몇 가지나 되는 거야. 이렇게 모여 앉으면 손들을 꼽던 것이었다. 자꾸 헤어도 자꾸 나왔었다. 작년에는 서른여덟 가지나 됐다던 것이었다. 달력 한 장에도 오시판이었다. 비누다 성냥이다는 그래도 쓸모가 있었다. 쓸모 있는 물건은 갖다 팔지를 않고 쓸모 없는 것만 갖다 안기었었다. 쓸모 있는 물건은 어느 농가에서도 늘 샀으니까 값이 뻔하다. 그러니 값저리고 세곱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골 농군들한테는 당치도 않은 무슨 책이다, 사진이다, 그림이다가 쏟아져 들어오던 것이었다. 에이, 나도 올해 네 놈은 농사 집어치우고 서울로 나가겠다. 뭐 농사를 지으면 나 혼자서 먹겠나? 비 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저자 입에는 못 넣고 그 알뜰한 곡식을 내어 사진 쪽 살 마련이면 서울과 품이라도 하고 살지. 하루 두 끼 먹기야 어디 가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소녀의 아버지였다. 모두 열 아홉 집. 뜸에서 소년애가 그의 넷째로 올라왔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네한테는 서울도 일반이었다. 여석한 초가와 소자권에 소년의 소유로 있던 밭 한 퇴기까지 끼워판 돈으로 서울 와서 판자집 하나 얻고 나니 그만이었다. 일거리라도 만만치 않았다. 먹으며 안 먹으며 울며 지지며 내외가 싸우며 말며 이러기를 석 달 살았었다. 그러던 길에 삼척 탕광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집에 응했던 것이다. 사람이 모자라서 몸이 달아하는 줄도 모르고 소녀 아버지는 구문을 600환이나 썼었다. 그래서 겨우 뽑히었었다. 소년애가 삼척으로 떠나려고 짐을 꾸릴 때였다. 소녀 아버지가 일하러 갔던 일이 있는 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소녀를 달랬던 것이다. 그래라 복순아 아주머니 댁에 가 있으면 밴 안 골치. 아버지가 돈 벌어 가지고 올라와서 아주머니 댁에 찾으러 갈게. 이래서 소녀는 아주머니 내 식구가 된 것이었다. 아저씨는 뭘 하는 분인지 몰랐지만 아주머니의 직업은 확실했었다. 구아원 주인이다. 원장님이다. 개를 많이 하는 개주이기도 했었다. 장사도 했다. 구제품이 나오면 모개로 넘겼었다. 그러니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란 밤뿐이었다. 촉탁 아저씨가 되려 늘 집에 있었다. 온종일 자기도 하고 술도 자신다. 그러다가 두시나 세시쯤 나가는 것이었다. 일곱 식구 사는 집으로는 크기도 한 셈이다. 하루 삼시의 식사는 물론 집안까지도 소녀가 치워야 했었다. 언제 아주머니가 개꾼 여자들을 몰고 들어올지 모른다. 집안이 어질러졌으면 소름이 쪽쪽 끼치는 무서운 욕을 퍼부었다. 사증 들린 사람처럼 소녀의 발을 꼬집고 비틀어대는 것이었다. 그래도 소녀는 이를 악물고 참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소리를 지른다든가 운다든가 했다가는 정말 살점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 요년 그래도 못 그치겠냐? 응? 그래도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을 테야? 고아원 원장 아주머니는 소녀의 어깨죽지에 이면치레로 붙은 얄팍한 살을 꼬집은 채였었다. 안 그래요 아주머니 눈물도 이렇게 닦았어요 닦았는데 왜 또 나와? 제가 나왔어요 아주머니 내가 안 흘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 요런 앙큼스럽게 요런 제리 같은 년 내가 다 알아 모를 줄 알지? 너 어디 보자 날 이렇게 들들 벗고 어디 보자 이러고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는 게지? 피가 맺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사뭇 시퍼렇게 멍이 든다. 이웃집 국민학교 선생님 집에도 소녀가 하나 있었다. 그와 똑같은 처지의 소녀였었다. 그 소녀가 멍든 자리를 보고 아니 어쩌면 그 아주머니는 고아원을 하면서 그렇다니? 고아원이 뭐니 금례야? 고아원이 어머니 아버지 없는 아이를 갖다 기르는 데야. 그러니까 그렇지 뭐? 하고 소녀는 영악한 듯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야? 내가 어디 고아냐? 울 아버지 울 어머니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난 고아가 아니지 뭐냐? 소녀는 열세 살이었다. 그래도 소녀는 겨울을 기다렸었다. 어서 날이 으르르해지기를 바랐다. 눈보라가 치고 모래를 섞은 된바람이 살점을 해는 겨울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외투가 있어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다. 썰매나 얼음을 지질 팔자래서도 아니다. 뜨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림책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다. 겨울만 되면 손등이 옴두꺼비처럼 될 것을 몰라서도 아니다. 옷을 두둑히 입어서 사암한 고아원 아주머니가 꼬집질을 못하게 된 데서도 아니었다. 겨울이 된다고 자기의 팔자가 갑자기 늘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겨울을 기다리는 소녀였다. 오직 구공탄을 떼고 싶어서 소녀는 겨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삼척으로 떠나면서 그런 소리를 소녀한테 하고 갔던 것이다. 짐을 깡통이 쌓아놓은 어머니는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고 소녀 밑으로 아홉 살 된 여동생은 바가지 쪽을 들었었다. 아버지가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였다. 눈물이 글썽에 있었다. 복순이 잘 있거라. 말 잘 듣고 아주머니 말씀 잘 들어. 아버지가 얼른 가서 석탄 많이 파서 보내마. 석탄을 보거든 아버지 생각을 해. 알지? 저 19공탄 말이다. 그걸 비우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란 말이다. 아버지가 좋은 걸로만 파서 보낼게. 글썽에 있던 눈물이 소녀의 목덜미에 떨어져서 등 골작을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울었다. 제가 무엇을 안다고 아홉 살짜리도 어머니 뒤에 숨어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던 것이다. 소녀도 울며 불며 고아원 아주머니한테 끌려 지금의 이 집으로 왔던 것이다. 아버지도 지금은 서울에 없었다. 어머니도 없었다. 동생들도 소녀가 사는 서울 안에는 없었다. 소년애가 살던 판자집도 벌써 딴 사람이 들어 있다. 소년애처럼 시골서 농사를 짓다가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서울로 벌이를 하러 온 옥붓내가 들어 있던 것이다. 이 외톨이가 된 소녀한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석탄이었다. 처음에 소녀는 석탄이 무엇인지 몰랐었다. 그래서 소녀는 이웃에 사는 소녀보고서 살짝 물어보았던 것이다. 얘, 석탄이 뭐지? 석탄이 석탄이지 뭐냐? 아니, 그래 어떻게 생겼느냐 말이야. 구공탄 있잖아? 어. 그게 석탄이야. 석탄으로 만든 거야. 어, 그래? 그렇구나. 그게 석탄이로구나. 이런 소녀였었다. 소녀는 구공탄을 떼기가 소원이었다. 그러나 고아원 아주머니네는 구공탄을 쓰지를 않았었다. 전기로 했었다. 나 전기를 몰래 끓어서 전기풍로로 찌개도 끓였고 술도 데웠었다. 달아준 것은 전기회사 아저씨였다. 그래도 몰래 켜는 것이 분명한 게 조사를 오면 모두 감추고 야단들이었었다. 그래서 몰래 켜는가 할 뿐이었다. 너 오늘도 구공탄 피우니? 그래 귀찮아 죽겠어 얘. 나는 귀찮아도 구공탄 썼으면 좋겠다. 우린 전기만 쓴다. 그럼 우리하고 바꾸면 좋겠다. 우리 아주머니가 우리도 낮정기를 끌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야단을 쳤단다. 그래 아주머니가 이 동네서도 누구네 누구네 다 전기회사 사람 술 먹이고 켰다고 그랬더니만 그럼 당신은 남들이 도둑질한다고 날 덜어도 도둑질하란 말이야? 하면서 어찌나 소리를 지르든지 그날 말이야 나는 그때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어떻게나 놀랐던지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들어가다가 탈싹 깨뜨려 버리지 않았겠냐? 그래도 소녀는 구공탄을 피우고 싶었다. 만져보고 싶었다. 금세 손이 새까매지건만 만져보고 만져보고 하는 소녀였다. 그럴 때는 눈물이 다 글썽했다. 너 어디 가니? 소녀는 이웃집 소녀가 네모난 미국 사람 맥주괴짝을 이고 갈 때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이었다. 연탄 사러 가. 연탄? 구공탄을 연탄이라고 하는구나. 그래. 나도 따라갈까? 어, 그래. 소녀는 연탄 가게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다. 매키한 냄새가 꼭 아버지 몸에서 나던 땀냄새와도 같다. 포삭포삭한 가루를 만지면 그 착하던 아버지의 살을 만지는 것 같았다. 남들이 연탄 사러 가는 데에 따라갔다가 소녀는 두 번이나 아주머니한테 꼬집혔었다. 한 번은 어깨죽지였지만 한 번은 볼다구니였다. 이 얼굴 꼬집힌 자리는 열흘이나 두고서 가시지 않았다. 우리도 연탄을 뗐으면 이것이 소녀의 소원이었다. 겨울이 되면 온돌방에 연탄 아궁이를 한다고 아주머니가 몇 번이나 그랬기 때문이었다. 연탄만 떼게 되면 아버지와 늘 같이 사는 것만 같았다. 그렇기만 하다면 지금처럼 쓸쓸할 것 같지 않았다. 연탄 떼는 집엔 얼마나 팔자가 좋을 거 소녀는 슬펐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이 채 닥치기도 전에 소녀의 소원은 이루어졌었다. 아직 된내기가 오기도 전이었다. 소녀는 반찬가게에 콩나무를 사러 갔었다. 어디로 무엇을 사러 가거나 길 건너 고개 너머에 있는 연탄집에 들여다보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사는 보람이기도 했다. 단 하루라도 연탄집 앞을 지나지 않으면 고아가 된 것처럼 허전했던 것이다. 그날도 소녀는 연탄집에 들러서 공연히 물어보았었다. 오늘 얼마 얼마 해요? 사십 환 이다. 네. 얼마 주랴? 나중에 올게요. 그뿐이었다. 물어만 보았지 사볼 수는 없던 소녀였다. 넓은 마당 안에는 분탄이 산터미처럼 쌓여있었다. 새까만 분탄 더미는 빗긴 햇빛을 받아서 검은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검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다고 소녀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만져보고 싶게 윤이 났다. 분탄 더미만 보아도 소녀의 가슴은 흐뭇해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품에 포근히 안겨보는 것 같은 행복 이었었다. 소녀의 눈에는 흑인처럼 눈만 빼야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사람들처럼만 보여지던 것이었다. 석탄을 만지고 석탄과 같이 살고 석탄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건 안 써주겠지? 소녀가 철사 울타리 사이로 분탄 더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아저씨들이 전기 풍로를 하나씩 들고 들고 가며 소용 없어 금방 끊어도 금방 다는 걸 뭐 그러게 옛말이 있지 않나 열 놈이 한 놈 도둑을 못 지킨 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무슨 놈의 발자가 좋은 소리 듣는 생활은 못 하고 그래 꼭 욕만 먹는 일을 하게 마련이람 아이고 그 옆연내 참 안 칼 지더라 똥 싼 놈이 성 낸다고 어디 보라 자던가 하긴 새도깨나 쓰는 집안이가 보구만 서두는 품이 또 전화가 오겠지 오면 우린 또 고태꼴일세 저 천만이처럼 잡으라고 시키고 잡았다고 고태꼴이고 이놈의 세상 어느 장단에 춤을 추여야 하오라 대낮에 댄스하는 놈의 집엔 낯정길 주고 공장엔 손만 싹싹 부비고 있고 일내게 담배나 안 돼 피우세 두 아저씨는 철망 말뚝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고 있었다 소녀 자신이 왜 그렇게 했던지 몰랐었다 아저씨 낯정기 조사단이세요? 그래 어디냐 앓혀주면 미루꾸 사주지 저 길 건너 벽돌 담집이에요 난 미루꾼 안 먹어요 소녀가 겁이 난 것은 이렇게 말을 해버린 후였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소녀의 몸뚱이는 옴두꺼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병든 고양이처럼 길가에 내던졌었을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는 조사원한테 욕만 퍼부었었다 아무리 잘 꼬집는 아주머니라도 조사원 아저씨들을 꼬집을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아이고 고런 젠 제리 같은 놈의 자식 그렇게 빌어도 죽어도 안 된다곤 그리야 고놈의 새끼 가다가 그냥 아주 콱 넘어져 버려라 욕을 하면서도 아주머니는 연탄 폭로를 꺼내었다 그러고는 돈을 획 내던지는 것이었다 가서 연탄 내게 사와 돈을 받아든 소녀의 손은 떨렸다 가슴은 흐뭇했다 행복감에 틀림이 없었다 연탄을 사들었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정이 느껴지는 것도 같다 연탄을 피우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아주머니가 앓혀준 대로 풍로에 불을 피웠다 서투른 소녀한테는 더없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기뻤다 밑에서부터 빨갛게 피어 올라오는 연탄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대로 행복이었다 냄새가 코를 콕 찌른다 눈도 아팠다 그러나 그래도 좋았다 기뻤다 즐겁기 그지 없었다 한참 피더니 파란 불꽃이 쭉쭉 올라온다 눈이 아프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그래도 좋았다 매스껍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었을 때 그 가슴 울렁대던 때와 같다 했었다 소녀는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소녀는 즐거웠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최취였었다 그리운 아버지의 드디어 소녀는 쓰러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최취에 도치하는 모양이었다 소녀는 까물어치고 말았다 김치국을 퍼먹이고 토하고 한 뒤에 제정신이 들고서야 소녀는 미련하다는 죄로 두 번이나 쥐어박혔었다 그래도 이번만은 꼬집히지는 않았었다 겨울이 왔다 소녀가 바라던 겨울이었다 금방 떠놓은 물이 돌아서 보면 얼음이 잡히었다 새벽 새우잠을 자다가 꼬집히어 뛰어 일어나 나가보면 통 안에 물이 용을 쓴 채 얼어있는 것이다 손등은 하릴 없이 온두꺼비 등이었다 터진 것이 아니라 아주 쩍 갈라졌다 피가 흐른 채로 얼어붙었다 이 잔망한 손으로 불을 떼야 했고 밤새도록 술타령을 하는 아저씨의 술상을 치워야 했고 찬을 만들어야 했다 전에는 덜어 나와서 도와도 주고 아르케도 주고 하던 아주머니는 날이 버쩍 추워진 뒤부터는 방 안에서 입만 눌린다 뜨뜻한 자리 속에 누워 입만 놀리기가 아무래도 15도니 18도니 하는 밖에서 몸을 다루는 것보다는 쉽고 빠르다 생선찌개 생선찌개 안 쳤냐 아니요 아직 못 안 쳤어요 아니 조런 지금 안 쳐요 조런 제리 같은 년 일어난 지가 몇 시간인데 그래 인져서 찌개를 안 치냐 볼 어디 볼딱지 좀 꼬집히고 싶어 소년은 아직도 제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저 좋은 소리는 아니리라 할 뿐이다 발이 얼어빠진다 발톱이 빠지는 것 같다 손등이 아픈 것은 이제 아주 단련된 셈이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약과였다 소녀한테 제일 질색이 구공탄이었다 어째서 이렇게 자꾸 꺼지기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가중 고생을 해서 겨우 피운다 숯을 쓴다고 악을 박박 쓰는 고아운 아주머니의 말소리가 그대로 벌에 쏘인 때처럼 살 속으로 파고든다 그러나 그것도 참아야 했다 소녀가 잘못한 것이었다 한 번 피워놓으면 1년도 간다는 구공탄을 또 꺼뜨린 것이다 겨우 불이 붙었다 그러나 피우기보다도 옮기는 것이 큰일이었다 신주처럼 위하고 빌고 축수도 하고 해서 온갖 공을 들인 구공탄이 들기가 무섭게 파삭 깨지고 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런가 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깨지는 능력이 늘어 능력이 늘어갔다 한 번만 깨고 나면 열 번을 꼬집혀야 했다 그러나 고아가 아닌 소녀는 고아원 아주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다 조년이 일부러 깬다 너희들 어디 한 번 고라봐라 내가 학교에 가니 몸이 다니냐 고아원 가니 걱정이냐 난 조금도 몸 달 것 없다 이런 앙칼진 신포로 깨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요런 알제리 같은 계집애 그러나 아프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소녀였다 황차 울음소리를 내었다가는 아주머니 말마따나 대갈머리가 성하지 못한다 그저 눈물만 흘려도 안 되었다 소녀는 용이 참았다 아야소리도 안았다 입술을 아직은 깨물고 참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눈물은 참아주지를 않아서 매양 더 꼬집히는 것이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손님이 오면 싹 변한다 배쪽처럼 연해지는 것이다 가서 사과 드려온 여기에 모두들 넘어간다 너는 복 탔다 응? 이 댁 아주머니가 고아들을 데리고 계시니까 맘이 착하지? 고아가 불쌍한 줄 아시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녀는 속으로 불만이었다 내가 고아인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는데 그 살뜰이 바라던 겨울은 소녀한테 조금도 고마운 겨울이 아니었다 그렇게 쓰고 지자 했던 연탄도 소녀한테는 전처럼 즐거움이 되어주지 못했었다 오직 꼬집히는 도수를 늘려주었을 따름이었다 정말 이상할 만큼 잘 깨지는 것이었다 고아운 아주머니의 말이 맞는지 맞는지도 몰랐다 그렇도록 잘 깨진다 한 번 깨지면 하불소 욕은 열 바가지를 먹었다 꼬집히는 것은 이로 해일 수가 없었다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잘 깨지는 것 같았다 숨도 크게 안 쉬고 공을 들여서 부집게를 댄다 언제나 가슴이 뛰었다 소녀는 가슴이 뛰기 때문에 흔들려서 깨지는가 했다 그래서 진정을 하고 옮기는 것이었다 요행이도 잘 지폈다 살며시 든다 숨소리도 죽였어야 했다 두 발 세 발 무사했다 이제는 또 기뻐서 가슴이 뛰는 것이다 탈싹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야말로 펑펑 쏟아지는 것이었다 와들와들 떨린다 추워서만은 아니다 아주머니가 무서웠던 것이다 소녀는 고아가 아니었으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셨으니까 소녀는 겨울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연탄을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쁜 연탄만 파서 보내는가 했다 좀 더 좋은 연탄 깨지지 않는 연탄을 케어 보내면 자기도 편하고 욕도 안 먹지 않는가 했다 정말 무서운 욕들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죽일 놈들 이걸 연탄이라고 팔아 쥐면 깨지고 쥐면 깨지고 그러고도 날마다 값을 올리지 그래 이런 도둑놈들을 좀 봐 삼십판 하던 것이 칠십판 아닌가 베 값절을 넘어받으면서 이렇게 부스러지기만 해 그놈들 이러고서도 눈이 감길까 염라대왕한테 가서 소인은 안 깨지고 값싸고 한 연탄을 백성들한테 주워서 적선을 했사옵니다 그럴 테지 아이고 그것은 실로 무서운 욕이었다 연병 3년에 땀 한 방울 못 내고 마른 꼴뚜기가 돼서 죽으라고도 했었다 육시 처참할 놈이라고도 했다 길 건너 빈대떡집 여편내의 욕이 가장 소름끼치였다 빈대떡집은 심한 편이라 하지만 어느 집 어느 여편내 치고 석탄장수 욕해보지 않는 주부는 없었을 것이다 이웃집 소녀는 참한 아이였다 음성이 고왔다 머릿결이 윤이 잘 잘 흐르는 그런 아이였다 그 아이까지가 욕하는 소리를 소녀는 벌써 여러 번 들었던 것이다 오직 석탄장수 욕을 안는 것은 아버지가 석탄을 캐는 이 소녀뿐이었을 것이다 소녀도 부하가 나면 욕이 터져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았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소녀까지가 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녀를 암울할 수도 없었다 정말 연탄은 날마다 비싸져갔고 날마다 깨지는율이 늘어갔었다 이 집 저 집 바꿔보아도 일반이었다 더욱이 배급받은 것은 숫제의 필생각들도 안 먹었다 남의 집 사는 사람들은 배급 연탄을 타오라면 현품이 없다더라고 거짓말을 해서 모면을 하고들 했던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깨지는 연탄을 파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더욱이 소녀한테는 더욱 그랬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만을 원망하고 있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석탄을 파서 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욕을 안았고 말도 크게 못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소녀가 달아나고 말았었다 주인집 물건을 훔쳐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다 주인집 물건에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제 옷만 싹 싸가지고 달아나버렸다 모두들 이상해했다 그러나 소녀만은 그가 왜 달아났는지를 아는 것 같았다 오늘 사가는 연탄이 또 깨지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징징 울던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 열 번도 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사간 연탄이 거의 반은 깨지고 깨지고 했던 것이다 바로 어제도 그런 소리를 했었다 석탄이 나쁜 게 아니래 석탄은 다 같은데 만드는 사람들이 석탄을 덜 넣고서 돈을 많이 남겨 그렇대 난 인저 어디 다른 집으로 간다 연탄 연탄 만드는 집이나 석탄 회사 사람 집으로 가면 그런 구박은 안 받는데 우리 동무해가 석탄 회사 집에 있는데 내던져도 안 깨진대 그래 너 정말 그 집에서 나갈래 소녀는 갑자기 이 동무 소녀가 부러워지는 것이었다 죽도록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는 커녕 욕만 먹는 이 집보다 어디 좀 더 착한 집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아직 몰라 하지만 또 가게 될지도 몰라 또 안 가게 될지도 모르고 너 그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 있니 나 그 소녀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던 것이었다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정 못 잊게 되면 나가야지 어떡하니 유분 연탄 또 깨지면 난 정말 아주머니한테 쫓겨난다 접대도 쫓겨날 건데 빌었더니 용서해졌거든 행길 전주 밑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두 소녀는 이렇게 통사정을 했던 것이다 학교 선생님 집 소녀가 집을 나간 것은 그런지 바로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이웃집 소녀가 행방을 감춘 이후로 소녀는 정말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말법도 없었다 괴로움이나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다 욕이라도 하면 좀 속이 시원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욕을 같이 할 사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녀는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날은 점점 추워만 갔었다 연탄도 점점 나빠만 갔었다 정말 거짓말처럼 잘 꺼지고 또 깨어만 지던 것이었다 고아원 아주머니의 욕은 이제 둘째였다 꼬집히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한 번 다시 피우자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얼른 겨울이 갔으면 해도 자고 깨면 더 춥고 또 추워만 지던 것이다 걔는 어디 전기회사 사람 집에 가서 연탄 피우지 않고 살겠지 연탄을 피울 때마다 소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원망하는 소녀가 되어버렸다 뭐 우리 팔자가 어디 가면 낫겠니 이웃집 소녀는 이런 말을 하며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것이다 소녀도 같이 눈물이 났었다 아버지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소녀한테는 울기에 족한 일이었었다 그 잔존하고 그 착한 이웃집 소녀에 달아나겠다는 심정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심정이었었다 나도 간다 그런 데만 있으면 너 어디든지 그런 집에 가면 나도 하나 말해주라고 같은 회사 사람이면 서로 왕래가 있지 않겠니 괜히 나 혼나게 고아원 아주머니한테 꼬여냈다고 원래 아니다 이에 내가 어디 고아니 울 아부지도 살아있고 울 어머니도 살아있는데 내가 왜 고아냐 아주머니는 고아원 아주머니니까 고아원 아이들만 위해주면 되지 않니 내가 뭐 고아인가 소녀가 고아원 아주머니네 집에서 사라진 것은 그해 겨울이 다 가기 전이었었다 그러나 이웃집 소녀가 어느 석탄회사 사원의 집에 진권을 해줘서인지 그대로 나갔는지는 이웃에서는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문서방 이무용 어서 먼저들 휭원히 올라가구라 내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내 쫓아갈 게시니 지게 위 목판에다 마지막으로 문함을 보시기를 얹어놔주며 문서방은 말했다 큰놈은 그래도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눈치를 슬슬 보며 버텨놓은 지게 앞으로 가더니 한쪽 무릎을 세우고 어깨를 디어민다 엎지를 나 비하를 올라갈 때 몸뚱이를 앞으로 폭가 우려 예 장식인 집에서 분이나 데리고 놀지 않고 막걸리 담긴 주전자를 들고 앞서는 둘째놈을 보고 문서방이 달래든 말을 하니 큰놈이 받아서 그래라 그 주전자는 인주고 분이하고 갓난이나 데리고 놀어 나도 싫은걸 인조 또 중식이는 제법 형의 위험이나 보이려는 듯이 눈을 딱 부릅든다 갓난이는 누나가 보잖나 분이도 간다는걸 나도 간다나 하면서 저만큼이나 앞서 달아나는 분이를 보고 큰놈이 버래기 깨지는 소리를 친다 가긴 어딜 가 이놈이 지지배 말뚝처럼 마당 한복판에 서서 이 꼴을 보고만 섰던 문서방은 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로 놔두렴 그리 멀지도 않고 허니 이렇게 큰놈을 타이르고 철들이 나기나 해서 그런다면 좋겄다만 혼잣 말처럼 중얼거린다 문서방 아내의 사무소를 지내려가는 슬픈 광경이다 열여섯을 위로 열하나 아홉 이렇게 삼남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울섭을 돌아서 동산으로 올라가는 꼴을 바라보는 모양이나 그의 시선은 그의 시선은 반드시 어린 것들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 증거로는 어린 것들이 아카시아 풀섭을 지나서 사태난 골작을 건너고 잔솔바 등성이 너머로 사라진 후도 그의 시선은 회색 공간에 그대로 흩어진 채로 있는 것이다 눈자위가 유달리 움푹 들어간 때문뿐 아니라 요 몇 해 동안의 사태처럼 내리덮친 불행에 안광도 무딜 대로 무뎌졌다 그의 눈은 그 무엇을 능동적으로 본다느니보다는 차라리 창망한 공간에 흩어진 그 무슨 형체가 그의 시선 속으로 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같이 보인다 널찍한 어깨는 부러진 날개처럼 처졌다 키 닮아서 얼굴도 바탕은 넓고 길고 하나 볼이 없고 보니 할일 없이 삼령 굶은 빈대죽정의 모습이다 볼에 살이 잡혔뜨면 그렇지도 않았을 것이렴만 면장인 데다가 양쪽 볼다구니가 푹 패이고 보니 자연 주걱턱이 될 밖에 없었다 흑빛 그대로의 얼굴빛에 담송담송 난 놀이끼리에 한 수염이 문서방을 한층 더 궁상맞게 보이고 있다 동지 딸이 내일 모래라는데 무릎에도 안 닿는 깡똥한 회색 흑단 두루마기가 오늘 아침에 문서방을 더욱 초라하게 보이고 있다 그나마도 품이 솔고 소매도 짧다 1년 내에 계두었다가 그대로 내입었는지 접었던 자국이 그대로 굽다 정강이의 겨우 찰까 말까 한 길이에다가 서피 바짝 치켜달려서 동정여민선이 마치 그의 목을 졸라맨 것처럼 거북상스러워 보인다 문서방은 어린 것들이 잔솔밭 등성이를 넘어 오봉상 골짜기로 사라지고도 얼마 동안이나 그 자리 처음 섰던 바로 그 자리서 움직일 줄을 모른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눈발이 차차 분한히 내려덮인 오직 뿌연 대공을 향해서 흩어져 있다 뽀얀 회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공간에서 열심으로 그 무엇을 찾는 사람의 눈이다 완전한 무에서 그 무엇이든지를 찾아보려고 초조해하는 눈이다 햇살도 으수히 퍼졌음직한 때건만 오늘 아침 아침은 유달리 음침하고 신산하다 잎도 다진 감나무가지에 핀 하얀 서리꽃이 겨우 희미한 빛을 바라고 있다 산기슥 새집 뜸은 이 구석 말에는 이렇다 이름질만한 음향도 없다 추녀 끝에서 조작이는 참새 소리 이따금 잊어버렸던 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는 까마귀의 그 음침한 소리 소도 개도 없는 이 구석 말에 아침 저녁을 장식해주는 까치 소리도 오늘 아침에는 들을 수가 없다 오직 음산한 하늘과 침통한 문서방의 빈대쭉정의 같은 얼굴과 이러한 모든 우울한 분위기보다도 더 한층 불길한 까마귀 소리 덧없이 긴 한숨을 쉬고 문서방은 겨우 그 자리를 떠서 삽작 안으로 들어선다 아버지 그러다 말고 이쁜이는 봉당 기둥에 얼굴을 붙이고 조심성스럽게 느낀다 듣기 싫어 울기는 왜 문서방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당 한구석에 있는 대또에 주저앉아서 무섭게 느린 동작으로 주서엄주섬 담배 연모를 꺼낸다 먼저 오른쪽 조끼 주머니에서 한뼘은 되는 골통대를 꺼내서 두루막 앞섭자락에 내놓은 다음 왼쪽 두루막 옆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쌈질을 꺼내 손바닥에 한줌 넣고 침을 퇴퇴 몇 번 뱉어서 녹록히 죽인 다음 대통에 몽글려 담고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한참을 부스럭거려서 성냥을 꺼내 황대가리가 겨우 벨까 말까 한 정도로 바짝 내려다 지고는 확지에 드 끄어 불을 붙인다 불을 붙이고는 성냥불을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끝으로 싹 부벼 꺼서 성냥 곽을 열고 황대가리가 안 붙은 쪽을 골라 석바퀴로 뒤집어 놓는다 이 간략한 동작에 그는 실로 5분이나 실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문서방이 이 느릿느릿한 동작을 하는 동안에도 이쁜이는 아버지에게 등을 보인 채 그대로 기둥에 엎뒤어 울고 있다 어미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오늘까지 18년 18년 배를 골고 드센 일에 지기를 못 펴고 살아온 이쁜이 것만 거짓말처럼 어깨바지가 통통하다 제 어미의 허우대 요량에서는 이쁜이는 조란 편이었다 그러나 금년 접어들면서는 마치 호된 설안에 지질렸던 싹들이 봄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언 땅을 분연히 해치고 새싹을 틀듯이 이쁜이도 열여덟의 봄을 맞으면서부터는 굶주림과 육체의 발육을 억누르고 있던 몸에 겨우 무서운 노역에도 개있지 않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사지가 쭉쭉 뻗어났다 그것은 마치 까슬까슬하니 말랐던 나뭇가지에 물이 올라 하루하루 윤기가 흐르고 파란 생기가 소생하는 것과도 같았다 이쁜이는 정말 금년 봄 접어들면서부터는 봄을 맞은 물가에 수양버들 가지처럼 미끈해졌다 그 놀이끼리 하던 얼굴빛에도 어딘진 모르게 화색이 돌아졌고 더욱이 양볼에는 발그레하니 핏기가 깨어났다 이래 억눌리고 철이 들면서부터 뒤덮이는 가지가지의 불행해 오들오들 떨기만 하던 눈도 올봄을 접어들면서부터는 한결 대담해졌다 이쁜이를 보면 누구나 옥의 옥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한다 아무리 시궁창 썩은 흙속에 묻힌 옥이라도 옥은 옥이다 비록 성냥 한갑 생강 한쪽을 사재도 심리길을 걸어야 하는 둠의 상기슭 상여집처럼 납작한 다섯간 초가집에서 태어나서 흙과 검정을 뒤집어쓴 채 문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오는 이쁜일 망정 타고난 아름다움은 어떠한 외계의 압박에도 가시어지지 않았다 온갖 생물을 유린하는 설안도 한마디의 개구리 소리를 무시할 수 없듯이 이쁜이의 미인은 자연의 법칙과 함께 부쩍부쩍 자랐다 그것은 생의 무서운 약동이었다 문서방은 시름없이 담배를 피우며 소담한 딸의 머리채를 멀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어미가 몹쓸 사람이다 거의 입 밖에 내어 이렇게 중얼거려본다 문서방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돌에서 온 찬 기운이 아랫배를 통해서 가슴으로 올라옴을 무의식증으로 깨달으며 오른손으로 한참 아랫배를 눌렀다 인저 그만 그쳐라 울면 되느냐 울어 모든 게 잘된다면 나도 오십평생 울기만 했겠다 문서방은 전애 없이 이쁜이가 치근해 보였다 그는 가까이 가서 가벼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내 모자 내온 네 운티도 없는 맑은 목소리다 문서방은 딸의 손에서 다 찌그러진 고동색 중절모자를 아무렇게나 받아쓰고 내 갔다오마 애들은 벌써 다 갔겠구나 시적시적 삽작 밖으로 나간다 하늘은 여전히 뿌옇다 보리밭에 준 퇴비를 파헤치던 까마귀 떼가 흉측스러운 소리를 치며 감나무가지로 올라앉는다 처적처적 우울디를 돌아서 사탠한 골짝을 건너 등성이를 올라가노라니 점점 눈앞이 흐려진다 높다고 디디면 헌청하고 다리가 헌노인다 눈앞이 아무라물해진다 문서방은 한우수 없이 잔솔폭을 붙들고 주먹으로 눈을 부볐다 그는 모든 것을 잊자 했다 그러고는 걸음을 재촉해서 장군바위를 타고 부지런히 올라갔다 솔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사이사이로 요령소리가 들려온다 문서방은 찔끔해서 발을 멈추었다 솔새가 머리맡에서 쨍쨍일 뿐 다시 한 차례 바람이 솔잎을 흔든다 문서방은 다시 걸었다 장군바윈 밑을 지나서 감나무숲을 지나려니 이번에는 분명한 요령소리가 귀를 스친다 그는 다시 발을 멈추었다 문서방은 못 들을 소리를 들은 것처럼 허들겁스럽게 진저리를 치고 다시 등성이를 넘어서 수리대로 빠지는 골짝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발은 저도 모르게 또 뜨먹해졌다 빌어먹을 사람 정말 조당죽을 먹으면서도 같이 살아야 장한계지 저 혼자만 넙죽 죽으면 그만이요? 문서방은 정말 아내가 죽은 것이 아내의 자유의사이기나 한 것처럼 이렇게 원망해 보는 것이었다 죽으려고 마음이 변했던 탓이었겠지만 자리에 눕기 전부터 유달리 죽을 싫어하고 걸핏하면 퉁퉁증을 놓던 것이 문서방에게는 지금도 야속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다 본심이 안 그런 줄은 문서방도 십년이나 살아본 터라 잘 알고 있다 잘 알고는 있으면서 죽그릇에 숟갈을 꽂고는 수석수석 가는 꼴이며 살며시 한숨을 짓는 것을 볼 때는 용하디용한 문서방도 가끔 불끈해진다 그러나 문서방은 지금 아내와 동거를 한 이래 만 십년간 단 한 번도 그 불끈 끌어오는 감정을 표면에 나타낸 적은 없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감출 도리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내한테 손찌검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의 관대가 되려 아내의 길을 도두었는진 모르나 그가 병들기 전후에는 남편한테 욕이라도 능히 함께 하게까지 거세어졌던 것이나 문서방은 문서방은 매양 거 멀그랴 죽을 먹고 이팝을 먹는 것만은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요 다 하느님이 태운 대로 살아야지 두덜대면 한정이 있다든가 이팝 먹으면 고기 먹고 싶고 고기 먹게 되면 명지옷만 입고 싶고 그저 사람은 지 복에 태어난 대로 살구 그걸 감지득지 해야 하는 게니 이렇게 타일러 왔다 아이고 또 죄받을 소릴 하는군 문서방은 멀쭉커니 물러나 앉은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도 참다 참다 못하면 아이고 그럴 거 뭐 있나 어디 가서 이팝에 고기만 먹고 빈들빈들 놀려줄 때가 있음 찾아가게나 내가 잘 먹이고 자리피지 못할 망정 그런 용당짜리가 있다문냐 보내주지야 못할 값에 문서방은 자기 아내가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않는 줄을 잘 안다 잘 알면서도 그래보는 것이었다 아니 자기 아내가 비록 계가를 해왔다곤 하지만 덩그러니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 또 딴집 문지방을 넘지 않을 사람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해보던 것이었다 그러면 아내는 매양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분해서 울었다 억울해서 울었다 어떻게 박복해서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천대를 받느냐고 푸념을 했다 삼십도 못살고 죽을 사람이 뭐타로 태어났더냐고 죽은 남편한테 포악을 했다 삼십도 못살 위인이 그샐 못참고 왜 장가를 들었느냐고 원망을 했다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포악이요 원망이요 울음이었다 그는 몸부림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통해했다 그의 울음이 얼마나 절통한 것인가는 그럴 때마다 침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아내의 그토록이나 서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문서방에게는 더없이 기뻤다 전실 자식을 둘이나 거느리고 죽조차 배불림 먹지 못하면서도 일평생 이 집 문지방을 넘지 않겠다는 아내의 갸륵한 심정이 엿보이요 그지없이 즐거웠던 것이다 이것이 모두 하느님의 덕분이지 그는 아내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한테도 백배 치아를 했다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몸잡아 누웠을 때는 정말 문서방은 뜨끔했다 바로 십여년 전 역시 늦은 가을 조강지철을 공동묘지에 묻고 돌아온 쓴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문서방은 젊었었다 사람이 앓는다고 다 죽으려 하는 생각도 있었다 아내가 드디어 숨을 모으고 손발이 싸늘해질 때까지도 설마 죽으려 했었다 염을 하면서도 염한지 이틀 만에 푸수수 깨어났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했었다 그러나 그의 조강지철은 기어코 살아오지 않고 말았다 그는 칠성판을 구열에 묻고 회를 치고 흙을 덮고 달구질을 할 때까지도 자기 아내가 정말 죽었거니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안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조석기니가 간데없지는 않았다 비록 남의 땅일 망정 젊은 기운에 겁날 것이 없던 때였다 그는 약도 썼다 경도 읽었고 굿도 했다 고명타에서 침도 맞았다 그는 아내를 위해서 소도 팔았고 도야지 마리도 아낌없이 돈과 바꾸었다 죽은 뒤에도 한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내가 몸전 눕는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눈이 획 돌아갔다 아기자기한 정도 기실은 조강지처보다 두 번째 아내한테 들었었다 전처는 민며느리로 데려다가 십여 년 살기는 했으나 철없이 살았었다 아내의 아내의 귀여운 줄을 안 것도 이번이었고 아내의 고마움을 안 것도 전처가 죽은 뒤 이태 동안에 호랍이 살림해서 뼈에 사무치게 경험했던 것이었다 두 번째 아내가 죽었을 때 문서방은 정말 절통해 했다 오봉산이 쩌렁쩌렁하게 아내를 부르며 울었다 아내를 묻고 와서도 그는 이틀 동안이나 자리에 누웠었다 가슴이 띵띵 부었었다 땅을 치며 울어서 손이 말못 떼었다 문서방은 그 길로 안질이 생겨서 늘 운 사람처럼 충혈이 되었고 눈곱이 끼고 지적지적 했다 복통할 노릇이지 자식 새끼들이나 적은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아닌가 베 하느님도 무시모지 그 용어디 용한 사람한테 그런 저각이 어딨나 이렇게들도 말했다 그러나 문서방의 서름은 다른데 있었다 다섯이나 되는 자식들이 불쌍기도 했다 하느님이 준 시련이 너무 자기에게 가혹한 것을 원망하는 서름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전처처럼 시약도 못했고 굿한 번 못해준 것이 더욱 서러웠다 먼저 처는 내종이었다 그러나 이번 아내는 감기였다 감기가 쇠에서 몸살이 되고 몸살이 덧 치여 열병이 됐다 그는 약을 안 쓴 것이 서른 게 아니라 약을 쓰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약한 척 변변히 쓰지 못하고 밥 한 그릇 변변치 못해 내버린 채 죽였다 그는 자기가 죽인 개나 진배 없다고 생각한다 본처 때 소와 돼지를 팔아서 약을 쓰고 구탄 보람을 못 봐서 안 쓴 것이 아니었다 사실 지금의 그는 팔 것도 없었다 세상이 변해서 오픈 변을 주고도 빚을 얻어낼 재간이 없었다 그의 집은 단돈 십원에도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주머니끈을 잔뜩 졸라매고 말대꾸도 변변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도 절통한 것은 아내의 어리석음에서 생긴 비극이었다 문서방이 한이나 없게 마지막으로 구시나 한번 해본다고 빚을 얻으러 갈방질방 다닐 때 아이 어머니한테 돈 십원쯤은 있을지 모른다고 귀띠에 지는 사람도 있었다 도랫말 술집 여편내였다 자기도 작년에 한번 5원을 빚내다 쓴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럴 듯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는 없으면서도 아내한테 물어보았던 것이나 역시 그런 돈이 있을 리 만무였다 그랬던 것이 역시 아내에게는 돈이 있었다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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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올 때 몸에 지니고 왔던 돈 15원에 살을 붙이고 붙이고 해서 꽁꽁 묻힌 채 100원 돈이 있었다 연전 중식이란 놈이 담으로 앓을 때 친정에 가서 얻어왔다는 전후 20원 돈이 그의 주머니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 것도 그가 죽은 후였다 전실 자식을 살리는 데는 아낌이 없이 돈을 내놓고는 자기 병에는 일전 한 푼 못 쓰고 죽어버린 어리석은 서모 그런 아내의 심정을 생각할 때 문서방은 그 어리석은 서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울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빌어먹을 사람 문서방이 장군 바위를 넘어 잔등을 타고 싸리꼴 쪽으로 내려갈 무렵 문득 눈이 날리기 시작하였다 금년 접어들어 첫눈이었다 첫눈 치고는 송이가 컸다 문서방은 문득 발을 멈추고 십여 년 전 본처를 묻으러 가던 날도 눈이 왔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역시 그때도 눈이 왔던 성 싶었다 그는 생각 없이 손바닥을 내벌렸다 활짝 빈 매화 송이처럼 소담스런 눈송이가 한 개 두 개 손바닥 위에 떨어진다 먼저 떨어진 눈송이가 녹으면 다시 파시시 한 송이 내려와 앉는다 잠깐 동안에 그 눈송이도 사르르 녹아버린다 그러고 그러고 보면 사람의 한평생이란 긴 것이로구나 먼저 온 눈은 녹아 없어지고 또다시 딴 눈이 오고 문서방은 이런 부질없는 생각에 잠겨있는 자신을 문득 발견하고 멈칫해하며 사방 공사자리인 노가주 나무 비타를 사리꼴 쪽으로 내려섰다 거기서는 저 아래로 공동묘지가 내려다 보였다 어린 것들도 멀찍하니 보였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보았는지 분이란 년이 손을 내두르면서 아버지를 부른다 둘째 놈도 얼른 오라고 고함을 친다 오냐 문서방은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으나 어쩐지 목이 컥 메이면서 목소리가 갈래갈래 흩어져 버렸다 산에서 내려온 그날 밤 이렇게 문서방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문서방의 행장을 보아온 독자는 깜빡깜빡하는 등잔불 앞에 앉아서 한숨짓는 그를 상상하기가 십상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도랫말 주막에서 곤드레 만드레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를 연상하기도 쉬우리라 또 그것이 사람의 상정이기도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도 문서방은 어느 날 밤처럼 가마틀에 매달려 있었다 오른쪽에는 이쁘니 왼쪽에는 창식이가 제가끔 지풀먹이고 문서방은 오늘이 그처럼 아끼던 아내의 사무진 날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바디를 치기에 경황이 없었다 장식아 니 집은 좀 가는가 보다 이쁜아 세 번 넣군 장식이더러 넣으라고 일러라 중식아 너는 부지런히 새끼과야 내일 날거리가 되겄다 문서방은 이렇게 이르면서도 대견한 모양이다 굵은 지피면 한 오리 가는 지피면 두 오리씩 대까지에 꿰어서 양편으로 늘어진 가만히 날 새로 집어넣는 것이나 둘째놈 창식이의 손은 날듯이 재빠르게 움직인다 이쁜이의 손에도 바람이 인다 이면치레로 불이라고 등잔이 놓이기도 했으나 우중충한 방안을 비춰주기에는 너무도 흐리다 그렇건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제 코 제 눈을 만지는 것보다도 손이 익다 매끈매끈한 대까지가 새끼날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금속성처럼 맑고 가늘다 그 집 스치는 소리가 새잉 나기가 무섭게 덜컥 바디 치는 소리가 난다 새잉 덜컥 새잉 덜컥 한창 신이 날 때는 이 새잉 소리와 덜컥 소리가 거의 동시각에 난다 만일 만일 독자가 전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산촌 들창 밖에서 이 가족의 가마치는 소리를 들었다면 거기에는 좋은 음악을 듣는 때와 같은 일종의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모두 애비가 못난 탓이지 문서방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하더니 하지만 사람이란 밥값을 해야 한다 일복도 태는 사람이 있는 게니 암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 너무 여러 날 못 가서 매라고 안을지 모르겄다 중식이는 보름 전부터 용산역 열차구 석탄고에 다니는 것이었다 뭘요 워낙 사람이 많아 눈이 게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도 모르는걸요 가만히 보면 아침에 호명만 하고 저기 석탄고 뒤에 가서 실컷 놀다가 나중엔 댐표에 도장만 맡아가지고 오는걸요 중식이는 아직 나이 열여섯 살이나 문서방네 집에서는 없을 수 없는 장정이다 문서방을 닮아서 귀고리 장대하고 어려서부터 드생 고역으로 다질러진 몸뚱이라 강철처럼 모질다 해동을 하면 그럴 겨를도 없지만 거둠새가 끝나고 보니 뗄나무에 잔일이 없는 바는 아니나 하루 일로서는 심포장스럽던지 석탄고에라도 다녔으면 하는 눈치였다 이 근동에서 이 근동에서 용산 용산 열차구 석탄고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3년 전 흉년이 시작되던 해 겨울부터다 K역에서 새벽차를 타고 용산 가서 일을 하고는 저녁 7시 차로 돌아 들 온다 일이란 석탄고에서 기관차에 석탄을 실어주는 것이다 온종일 삽질을 하는 고역이기는 하나 어른은 하루 1원 50점부터 2원 가까이 받았고 아이들도 80점부터 1원 4,50점 까지는 나왔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문서방은 겨울동안에 그것이나 해볼까도 했었다 그러나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어린 것들한테만 집을 맡기고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올 수도 없어 멈칫하고 있는데 중식이가 가겠노라고 서둘렀다 부지런히만 다니면 한 달에 30원 벌이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괴있치 않은 일이나 정거장까지 십잎길이나 되는 구석 말 에서는 암만 생각해도 헤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한사코 말렸던 것이다 뭘 그러셔요 지가 지 생각 못 하려고요 정 못 견디겠으면 그만두지요 그래 기어코 가보련 한 겹만 당겨볼게요 아침잠 남보다 조금만 들자면 한 달에 30원씩은 곡감 빼먹대를 할 건데요 아이고 아이고 정 가보 가 가보라 해도 몸이 고된 듯하면 억지로 참지 말아라 없는 놈은 몸뚱이가 미천이야 이렇게 해서 중식이가 석탄고에 다닌지가 한 보름 된다 중식이는 하루 이런 오전이었다 그래 너도 더러워 남들처럼 그렇게 배 때려 봤냐 문서방은 여전히 바디치는 손을 쉬지 않고 물어본다 은근한 말시다 안적 들어간 지도 며칠 안 돼서 그런 짓을 하면 되나요 그럼 오래되면 너도 하겄구나 아부지도 중식이는 천부당 만부당이란 듯이 펄쩍 뛴다 그래야지 사람이란 남의 눈을 기우면 못 써 한 번 기우고 두 번 기우면 재미가 나거든 남을 속여 먹고 잘 사는 놈 없느니라 이렇게 타이르군은 허기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은으로 단 한 번도 남을 속여 먹은 일이 없어도 지금 이 꼴이다 혼잣 말처럼 중얼거린다 자식을 훈계하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서방은 사실 그런 사람이다 오시평생에 별로 남과 이렇다 할 시비를 한 적도 없거니와 남을 속여 먹었다거나 남을 헤쳐서 제 속셈을 차렸다 하는 등 사가 도시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사람이 용하다 해도 젊은 결기에 시비도 하고 싸움도 하고 덜어는 상처도 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겠건만 문서방은 철들면서부터는 남의 뺨 한 대 쳐본 일이 없다 그의 뺨을 친 사람도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 잘난 맛에 사는 겐데 저 잘났단 사람을 못돼서 쓰겄나 남은 잘난 맛에 사는 대신 나는 못난 맛에 살면 시비가 난리 없지 문서방은 늘 이렇게 말했고 사람이 절하고 뺨 맞는 법은 없느니 이것도 그의 세상 사는 법이요 만난 것은 사양을 하고 일은 탐을 내보지 어떤 실없는 사람이 시빌거나 말뿐이 아니었다 문서방은 매사에 그랬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조롱했다 그의 별명은 생불이었다 생불이란 별명은 반드시 그를 존경하는 데서 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치욕으로 생각지 않는다 자랑으로도 생각지 않았지만 문서방에게는 생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었다 그것은 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끝장이 좋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믿었다 세상에는 착하고도 끝장이 좋지 못했던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돌보시도록 그가 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다 선자는 반드시 흥한다는 진리에 문서방은 또 다른 지론을 갖고 있었다 즉 착한 사람은 반드시 흥하기는 하되 그것은 당대해보다도 사손대에 가서야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언제부터 그런 지론을 갖게 되었는지는 물론 알 길이 없으되 동리 사람들은 두 번째 철을 죽인 후부터라고 한다 어디로 따져보아도 자기는 악인은 아니다 일찍이 남을 속여본 일이 없고 남을 해친 일도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손을 보인 일이 없다 그러고 보니 내게는 반드시 복이 오리라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지 않는가 말년에는 나도 남처럼 살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했던 것이 두 번이나 상처를 당하고 어미 없는 자식을 다섯이나 떠안고 보니 악하지 않다고 반드시 흥하지만은 않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게 되었으리라 이렇게들 생각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다 문서방은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의심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론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하늘에 대한 신념이 강했다 그 신념 없이는 그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 비 한 줄금 눈 한 송이 까지도 하늘이 주심이라 하고 또 믿고 하늘에 물 한 모금을 얻어 먹는 것도 오직 하늘의 뜻이라고 했고 또 믿는 그로서 자기의 처가 죽었다 해서 곧 하늘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아마 당대에는 하늘님의 혜택을 못 받는가 보다 듣기에도 매우 궁한 변명이나 문서방은 사실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그의 맘도 어느 정도로 편했을 것이었다 그는 오직 하늘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살았다 비를 주니 감사했고 눈을 내리시니 감사했다 병을 주심은 잘못에 대한 꼬지람이라 했다 그렇다고 문서방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는 종교를 가져본 일도 없고 어느 포교사의 강화를 들은 적도 없다 하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오직 오십 평생에 그의 흙생활에서 빚어진 것이다 흙속에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면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중생으로 하여금 그 열매로 연명을 하게 하신다 보리를 심어놓으면 얼어 죽을까 눈으로 덮어주시고 눈을 녹여서 봄가리물을 마련해 주신다 만물은 또 그에게 있어서 모두가 하느님의 것이었다 재물도 목숨도 재물이 생기면 하늘이 내리셨다 했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의 굳은 신념은 그의 생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는 일찍이 단 한 번도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하루라도 늦추어 본 적이 없다 언제 한 번 된 것이 판명도 되었고 그가 그 기부금을 물기 위하여서 집을 잡혔던 것도 드러나서 면장으로부터 상장과 상품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 문서방은 이런 말을 했다 면장 어른이 저사는 잘하는 구먼서도 농사꾼의 사정은 모르시는군 마침 농가리가 시작될 때라 끝끝내 문서방은 가지 않고 말았었다 문서방이 오늘처럼 마음이 산란한 날 밤에도 이렇게 유쾌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의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념 때문이었다 그는 간밤에도 변변히 잠을 못 이루었다 조반도 설쳤다 그 극진이도 먹고 싶던 기름이 자르르르 흐르는 쌀밥도 모래알처럼 깔깔했다 그만큼 그는 오늘 슬펐다 적어도 산에 올라가기 까지에는 그러나 그의 서름은 산에서 내려온 때 말끔히 개어 있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매었다 하늘이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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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죽인다 아무리 집을 팔고 도적질을 해서 약을 쓰고 구슬했다더라도 아내는 죽었을런지 모른다 사람이 병들었다고 다 죽으랴 이렇게 문서방은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를 죽인 사람이 이 세상에 어찌 나쁜 일이야 아내는 죽었지만 자식들은 살지 않았는가 아내가 죽었으니 아니 아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한층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리라 아내가 죽었다고 슬퍼만 하랴 슬퍼한다고 죽은 아내가 살아올 것이 아니겠고 저의 죽은 어미를 위해서 슬퍼했다고 어린 자식들이 붕어처럼 물만 먹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문서방은 이렇게 그날 밤 뚱뚱 부은 눈을 부비고 다시 손에 이를 잡았다 일을 하는 것이 죽은 아내한테 안심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요 자식들에게 대한 유일한 도리라 했다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하늘은 내게 이를 주셨다 그 이를 어찌 남기고 가랴 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반드시 하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면서기도 주제소 순사도 그에게는 하늘이었다 금융조합 서기도 그에게는 극진이도 고마운 하늘이었다 아니 동리 구장도 그에게는 범할 수 없는 하늘이었고 진흥회장도 그에게는 하늘이었다 진흥회 사환 아이 동리 소임의 말도 그에게는 바로 하느님의 명령이었다 그가 지금 짜는 가만히도 기실은 동리 소임의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여편내도 여편내도 없는 호라비 살림에 가만히 백계란 좀 과한 짐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 대꾸도 안했다 아이고 지구 말구 그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소임도 구장의 명을 받아하는 것이요 구장은 면장에 군수에 그리고 군수는 또 그 위에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것이고 보니 나이 사십에 은동곡 같은 콧자루를 늘어뜨리고 다니는 소임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나라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갈해주는 셈이 되지 않는가 문서방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바로 며칠 전 가만히 이야기가 났을 때도 문서방은 의젓하니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삼남매를 놓고 타일렀던 것이다 그날도 그들은 저녁술을 놓기가 무섭게 가만히 틀 앞으로 모였다 중식이는 가만히 새끼날을 꼬고 앉았었고 둘째 놈은 바로 등잔불 밑에서 짚신을 삼고 있었다 눈썰미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제 발에 꿰는 신발은 제 손으로 얼거 신는다 물론 날도 제 형이 쳐주고 신총도 꽈주기는 하는 것이나 제법 얼거 놓는다 이뿐이는 언제나처럼 집을 먹이고 있었다 문서방은 매양 바디질이다 그날도 무슨 말 끝에 집도 없는데 가만히 그렇게 많이 쳐서 못으라느니 만성이네는 쉰장 배당인데 반만 치고 안친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벌어졌었다 아이고 그래서 쓰나 문서방은 바디를 쉬고 펄쩍 뛰었다 가가 가가 학교 학교 좀 다니더니 너무 아내치 아나 보드라 없는 집회에 바쁜 백성들한테 가만힐 치울 째 나라에서도 쓸 데가 있어 그러거지 공연이 백성들 들복느라고 그럴까 그는 그렇게도 말했다 사람이란 남의 공을 알아야 하느니라 부모의 공도 알아야 허구 이웃집 사람의 공도 알아야 하고 나라 공도 알아야 허구 바른대로 말이지만 지난해 삼년이나 내리 흉년이 들었을지 나라에서 그처럼 해주지 않았음 이 근동만 해도 수백 명 굶어 죽었으리라 뭐 벼 한털 있었다든 너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었어 있는 놈도 못 견디어놨지 생각 거문 지금 세상은 고마우니라 연전 을축년 장마 때만 해도 몇만 명이 굶어 죽은 줄 알아 그런 공을 모르고 가마 좀 자란 다고 이러고 저러고 해 몹쓸 생각이여 나라 공을 알아야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만성이 그놈 잘못 생각이지 주성이네보다도 많이 돌아갔나봐요 하고 중식이가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서방은 말꼬리를 툭 채서 거 다 못된 생각이지 그런 일거리가 아니고 나라에서 모찌떡을 남보다 더 줬대도 그 녀석 투정 그럴까 도시 그 애가 몹쓸레라 제 부모 오늘 모르는 놈이니 나라 공을 알려 이런 문서방이다 어느 때나 되었는지 감나무 꼴서 말곧 넘어오는 소리가 왁자하다 이쁜이는 연성 짚을 먹이면서도 문 밖으로 귀를 기울이느냐 하더니 누가 뭐라 하는가 아버지 어디 하고 잠시 세 사람은 손이 일제히 멈췄을 때 누가 소리를 친다 중식아 중식이가 문을 열고 뛰어나간다 동룡이냐 어 그래 왜 너 내일 가냐 응 간다 그럼 내일 덴뿌 가져가 그래 내일 간 좋다나 보군요 아버지 하고 이쁜이는 생끗한다 중식이도 인차 뛰어들어오면서 내일 간 좋다리 아버지 좋겄구나 문서방도 더없이 만족한 모양이다 벌써 자식이 돈벌이를 한다 생각만 해도 대견했다 그래 저덜급 다문 애비 뭐 사다 주냐 어쩐지 농담이라도 한두 마디 하고 싶었다 들어가기 전부터 방 한 모자 사다드린다고 별렀대요 아버지 이쁜이가 잽싸게 받는다 방 한 모자 아이고 그거는 비싸 다 그만두고 느그 누이 분이나 한갑 사다주라 아니래요 아버지 누이는 그리무 하고 하다가 소리를 친다 이쁜이가 대가지로 찌른 모양이었다 그리문가 뭔가도 분이겠지 허기는 지금은 박가본도 없어졌으니까 뭐 박가본이 있으면 누나가 그런 걸 바를까 봐서요 저게 중식이를 또 대꼬쟁이로 찌르는 모양이다 중식이는 찔끔해서 문서방 곁으로 바짝 다가들며 누나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내 말 들어줄테요 아무 말 안 해도 나도 알아 내가 알아맞혀 볼까 그래 밥 좀 달란 말이지 뭐 중식이는 소처럼 웃는다 누나는 참 용어네 문서방도 커다랗게 웃었다 그래라 거 뭐 어려운 노릇이냐 문서방은 주먹으로 잔허리를 꽁꽁 두세 번 조긴다 아이고 인전은 조금만 꼼지락 거려도 허리가 아파오네 아버지 좀 누워 계시지요 팔자 좋은 어른 같았음은 아랫목에 앉아서 담배때나 두드리고 계실라 아이신데 천연덕스럽게 이런 한탄을 한다 아이고 아이고 제 좀 보게 너 아랫목 앉아서 담배때나 두드리고 큰 기침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팔자가 좋은 사람인 줄 아냐 그 모르는 소리다 사람은 일을 해야지 일복 타고난 사람이 제일 좋은 팔자다 아침부터 밤까지 담배때만 두드리고 앉았을 팔자가 오죽해서 그러겄냐 나는 일거리 끊지 않는 게 제일 고맙더라 참 내일은 나도 중식이 오고 같이 새벽밥 먹겄다 왜 어디 가셔요 아버지 지금 얘기로다 생각났지만 김구장 내 뒷산 벌목이 시작된단다 제목감 다루는 사람은 한사이 삼전식이랴 삭품으로는 하루 일원 이십전이고 벌목을 하긴 해도 모두 서울로 가져가지 여기선 팔도 사도 못헌데요 중식이가 심포장한 듯이 말한다 문서방은 담배를 담다 말고 연성 허리를 잡으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우리네 농구는 서울 사람한테 쌀 나무 돼져 먹고 살고 또 대처 사람들은 옷감이고 성냥이고 고무신이고 이런 거 만들어 우리넬 주고 너들은 가끔 학교 못 다닌 걸 한어지만 공부를 못했음 대수냐 우리네 같은 무식꾼도 덜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쌀밥을 먹지 그래 모두 공부만 했어 봐라 제가 끔 공부했다고 면석이가 되네 조합을 다니네 해놓으면 농사질 사람은 없지 않냐 면석이나 당긴다고 우리네 농군은 발대꽃만큼도 안 알아주지만 네들 봐라 정말 도저한 사람들은 안 그러니라 군수 같은 양반들도 우리네 농군을 여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여 올부터 벼 한 섬에 5원씩 장려금을 준다 잔튼 그런 게 다 그렇다 문서방은 기운이 버쩍 나는지 성냥을 허들겁스럽게 드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다 중식이도 행결 기운이 났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기는 아무 쓸대도 없는 식중이 거짓만 생각해오던 그로서도 어쩐지 어깨가 우쭐해지는 것 같았다 이쁜이도 행결 가볍게 몸을 일으키었다 아버지 그럼 밥을 볶을까요? 그래 그러렴 근데 밥은 있냐? 밥 많아요 그러면 됐지 김치나 숭덩숭덩 썰어넣고 깨소금이나 지구에서 들들 볶아서 좀 먹자꾸나 덕준 내가 꿔가 갔던 참기름도 아까 가져왔어요 무나물도 좀 있구요 아이고 과오구나 그래 어서가 좀 맛있게 볶아오느라 나도 좀 후출하다 네 가냘픈 대답을 하며 밖으로 나가더니 이쁜이는 문을 닫을 줄도 모르고 소리를 친다 아우 그냥 별이 총총 났네 누나가 뭘 알아 내가 봐야 정말 별인지 아닌지 알지 하고 중식이도 따라 일어나간다 내일은 이원 또는 떼논 당상이로구나 문서방은 흐뭇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며느리 이무용 얘들아 오늘은 주모 어떨 것 같으냐 부엌에서 인기척이 나기만 하면 박과부는 자리 속에서 이렇게 허공을 대고 물어보는 것이 이 봄 이래로 버릇처럼 되어 있다 어떨 것 같으냐 어떤 것 같으냐는 물론 날이 좀 끄물해졌냐는 뜻이다 다른 날도 아닌 바로 한식날 시작을 한 객적은 비가 이틀이나 줄기차게 쏟아진 이후로는 보기 내일 모레라는데 소나기 한 줄기 안턴 것이다 이러다가는 모짜리판에서 이삭이 날 지경이다 연애에 같으면 지금 한창 이듬맥이다 피살이다 매미충이 생겼느니 어쩌니 할 판인데 중답들도 아직 모를 내어볼 염량도 못하고 있다 밭도 그대로 퍽 묵어 자빠졌다 오이다 열무다 목화다 제철 찾아 심기는 했으나 워낙 내리쬐기만 하니까 싹이 트다 말고 모두 시들어버린다 설마 하늘은 방귀도 안 끼고 오줌도 안 놀라고 망종 까지야 한보지락 하겠지 이 설마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망종이 지나고 하지가 되어도 거짓말처럼 비 한 방울 하지 않는다 설마를 믿고 호미물을 냈던 사람들도 물을 대다 대다 지쳐서 나자빠지고 말았다 아니 그래 이런 놈 하늘이 있단 말인가 칠령 가뭄에 비 안 오는 날 없다더구만 써도 이건 그런 빗방울 한 번도 하지 않으니 농군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있다 그 놈은 원자탄인가 뭔가 때문에 천지조화가 생겼다더니 아마 그게 정말인 모양이지 구르창 구서야 요로케 흐려보지도 못할 수가 있담 단호도 휙 지나갔다 그래도 중래의 산에 하면서도 단호절이면 인조견 나부랭이라도 떨치는 아이들이 보이고 누가 서둘러서든지 동구방 느티나무에 그네라도 메었으련만 아이들이 끈개도 없는 새끼줄 그네를 버드나무 가지에 메고 싸운 박쥘를 할 뿐이다 그네고 자시고 할 경황이 없는 모양이다 달걀 노른자위처럼 삼배출 짜리로만 속 뽑아 차지한 고장 내 빼어놓고는 논묵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식대 한 번 젖어본 채로 가랑비 한 번 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 논바닥이 아니라 그대로 타장마당처럼 굳었다 하불아 내대 보지락은 와야만 뭐라고 내어볼 형편이다 다들 굶어 죽었군 굶어 죽었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떼정승이 날려나보다 굶어 죽기란 정승하기보다도 어렵다는 말을 빌려 하는 소리다 물길만 믿고 모를 냈던 논들도 요새는 물퍼대기에 온 집안이 논두렁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누가 내 배에 다치라 쉽게 거드름을 피우던 구장까지가 요새는 아들이 갖다준 군대 우장을 뒤집어쓰고 저녁이면 논으로 나간다 이런 판국인이 온 동리 사람들이 다 고르고 난 찌꺼지만 얻어 차지한 박과분에야 더할 것도 없다 순조로워야 마석이나 얻어먹는 넘어지기가 그대로 쩍 갈라진 채 나자빠져 있던 것이다 작년 1년 내 박과부는 두 며느리의 지금은 무남동녀처럼 되어버린 복녀까지를 끌고 다니며 극성을 부려서 퇴비를 청광 가까이나 장만 했었다 그래서 장려상 까지 탔지만 박과부의 욕심은 금년엔 아랫뱀이 두마지기 해서는 양석을 한번 내어보자던 배심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양석은 커녕 꽂아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보니 기가 찰밖엔 없다 하는 수 없이 메밀이라도 뿌려둔다고 군대에 가서 있는 둘째 아들 창수가 지난 정월달에 벗어던지고 간 군대 잠바이다 돈도 삼백환이나 얹어주고서 메밀씨를 구해다 놓긴 했으나 아직도 초복 전인지라 미련이 있어서 심지를 않고 아침이면 이렇게 며느리들 보고 그날 일기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박과부가 새벽마다 며느리들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데는 또한 딴 이유가 있다 그날의 날씨도 날씨지만 며느리들의 대답으로 그날 며느리들의 마음속을 점쳐보기 위해서다 박과부는 아직도 50원 50원 진우 50원 그런 성미도 못된다. 그러고 보니 눈이 띄는 길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을 치어다 볼 수도 있건만 반드시 두 며느리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것은 며느리들의 대답 소리로 그날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자는 수단인 것이다.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냐 하는 소리는 비가 옴직하냐는 소리도 되거니야. 얘들아, 너희들 기분이 어떠냐 하는 질문과도 같다. 안개만 자욱해요 라든가 또 틀렸나봐요 또는 빙커녕 눈도 안 오겠어요 이런 대답 내용으로도 며느리들의 그날 일기가 짐작이 되었지만 말소리로도 며느리들이 부어있는지 심푼형이 하는지 기분이 가라앉았는지가 짐작이 간다. 먼저 부엌에 나온 것이 어떤 며느리인가를 알기 위한 방법도 된다. 원래 따지자면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나와야 한다. 그러나 매양 먼저 대답하는 것은 큰 며느리다.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와야 할 게 이제인데 그것이 나중 나오면 아니, 저것이 또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고 큰 며느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박과부는 한편 그래도 낯살 더 먹은 것이 낫구먼. 이런 생각이 들어 큰 며느리가 의젓해 보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큰 것이 먼저 나온 걸 보면 간밤 또 잠을 못 잔 게 아닌가? 쓸쓸한 자리 속에 질퍼니 들어있기가 싫으니까 뛰쳐나오는지도 모르리. 이런 불안이 또 머리를 들고 일어선다. 그렇다고 박과부가 수다스러운 사람이래서만도 아니다. 남편이 외정 때 징용으로 1번 야하다 제철소에 끌려갔다가 기계에 치어 죽은 지 10년이다. 20년간의 중년 과부 생활이 자연 박과부를 거세게 만들었고 다심하게만 했지만 두 며느리한테 신경 쓰는 것은 반드시 그의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것이 두 며느리가 다 요새와서 마음이 들뜬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은 신세였고 둘째는 남편이 있긴 하지만 생과부다. 작은 아들 창수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군대에 끌려가서 벌써 3년째나 되는 것이다. 이 달에는 풀린다 세 달에는 풀린다 편지만 오다 또 껌 구워 먹은 수작이었고 부양 책임이 있는 집 자식은 곧 제대를 시킨다는 구장 말만 듣고 면소에도 몇 번이나 쫓아갔었다. 아버지도 없는 두 자식 중에 큰 아들 창선이는 휴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전사했고 둘째 아들 창수가 군대에 갖고 보니 그런 법이 생겼다면 응당 창수만은 돌아와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말 뿐이지 또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진정서를 내면 된다는 바람에 300환이나 들여서 대서를 시켰더니 반장, 구장, 면장의 증명이 없다 해서 무효가 되었다던 것이다. 그래서 또 몇 달째 미정미정 밀려오고 있다. 큰 며느리라야 이제 겨우 26이고 보니 그야말로 청상과부다. 창성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돌자 동리 사람들은 글쎄, 창선이 되기 붙어있을까? 자식이 있다곤 하지만 그깟 계집애 하나? 이렇게 은근히 걱정을 했었다. 동리 사람뿐만 아니라 박과부도 그랬다. 아이가 삽삽하고 부침성도 있고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자란 터라. 속도 튀었다지만 나이 20에 머시 미진해서 이런 집에 붙어있으랴 했다. 저것이 머슴의 이기나 했더라면 박과부는 손녀를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한탄을 했었다. 아들이었더라면 혹시 그것한테나 마음을 붙이고 붙어있을지도 모른다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살합시고 지낸 지 한두어 달쯤 되었어던가 한 번 박과부가 선손을 써본 적도 있다. 얘, 에미야, 너 기나긴 청춘을 어떻게 저것만 바라고 살 수 있겠느냐? 나야, 네가 저것한테라도 마음을 붙이고 있길 바라지만 어디 너한테야. 이렇게 며느리의 마음을 떠보려니까 며느리는 펄쩍 뛰었었다. 어머니, 망측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어머니가 제가 싫어지셨나 봐. 암만 싫다 하셔도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셔요, 어머니. 이렇게 나글나글 웃기까지 했었다. 그런 큰 며느리였다. 그래도 말은 그랬지만 어디 그러랴 했다. 그러나 한결같은 며느리였다. 아니, 제 남편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자상했다. 이거 어머니 잡수셔요. 전 많이 먹고 왔어요. 유가족 위안에 초대를 받고 여주 읍내에 갔다 온 며느리는 거기서 주더라는 도시락을 고스란히 싸들고 왔었다. 박과부는 정말인 줄 알고 그 도시락을 둘째 며느리하고 나누어 먹고 말았더니 후에 밖에서 듣고 나니 그것 하나 주고 말았다던 것이다. 그런 며느리였다. 그렇던 며느리가 작년 가을부터 확실히 눈치가 좀 달라진 것이다. 박과부는 자기가 보낸 십 년 동안을 생각해보고는 젊디 젊은 것이 자네 생각도 나겠지. 이렇게 너그러이 보아주기로 했었지만 올 봄 접어들면서부터는 전에 없던 퉁명도 생겼고 어떤 때는 팩하고 맞서려고도 든다. 한식철만 지나면 농가에서는 눈이 핑핑 돌아간다. 볍씨도 담가야 했고 모짜리판도 마련해야 했고 온갖 밥곡식도 파종을 해야 했다. 부리밭도 메고 거름도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한창 달구치는 판에 떡 친정회를 다녀온다고 나서는 며느리이기도 했다. 박과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야, 네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 봄에 온 사둔은 꼴도 보기 싫다는데 이 바쁜 철에 사둔집을 간다고 나서? 네가 마음이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게 아니로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방순이는 찔리는 데가 있다. 어려서부터 농가에서 자랐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곡식 허가는데 여간 재미를 붙이던 방순이가 아니다. 시집을 오던 해다 창선이가 철도 아닌 봄 학지를 알았었다. 골이 쪼개지는 것 같다고 하며 머리에 물수건을 대어달라던 것이다. 방순이는 물동이를 이고 한 대의 우물로 찬물을 길러간 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얼마만에야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박과부가 너 우물 팠느냐? 하고 물으니까 밭에 좀 들러왔어요. 병자 위에서 물 길러간 사람이 밭엔 웬 밭? 왜가 싹이 낫나 했어요. 간방 꾸멘 안 낫겠지요? 아이고, 그래 싹이 낫던? 박과부도 대견해서 웃었었다. 농가집 만며느리는 절해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요만큼 뾰족이 나왔어요, 어머님. 어떻게나 귀엽던지 또 따지고 싶겠지요? 너 그러다가 네 남편한테 웨싹이 더 중하냐고 쫓겨날라. 고마워서 한 소리였다. 쫓아내면 쫓겨가죠, 뭐. 어디 가면 웨싹 없을라구요? 뭐? 저런 망할 것? 그래 남편보다도 웨싹이 더 대단하다는 거야? 하고 창선이가 방에서 소리를 쳤을 때도 남편 없이는 살겠어도 곡식 기르는 맛 없인 못 살아요. 이런 방순이었다. 이렇던 며느리가 이 바쁜 봄철에 친정해를 가겠노라는 것이다. 오냐, 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라. 하고 박과부는 앵동그라졌다. 아마 봄철에 친정간다는 사람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도 너밖엔 없을 거다. 네가 다 날 없애 여기고 하는 수작인 줄 나도 안다. 할 대로 해.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의 박과부는 며느리를 들복가대는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아직 젊은 과부였던 이만큼 그렇게 녹록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었다. 자식이 며느리 방에 들어간다고 트집을 잡아 중내산에 나대기까지는 않았어도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는 눈은 어느 때 한 번 모질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러나 자식이 덜컥 죽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큰며느리를 바라다 보는 눈은 달라졌었고 말소리에도 가시가 돋지는 않았었다. 그래, 정말 가겠다는 거냐? 어서 가봐라. 가서, 아주 올 것도 없다. 지금이 어느 철인데 사둔집을 간다는 거야? 아들이 죽은 후로 이렇게 며느리한테 모진 소리를 하기도 처음이었거니와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기도 그것이 처음이었다. 어디 사둔집인가요? 친정집이죠? 누가 오래나 있겠답니까? 하도 꼼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잠깐 다녀만 오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냐, 마음대로 해. 말리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란 말이다. 언제 네가 어른을 어른으로 알았더냐? 시험이 대접을 했고? 이런 말 다툼을 하고서도 며느리는 귀엽고 어린 것을 끌고 저희 집을 갔다 왔던 것이다. 생각던 이보다는 일찍 돌아왔었다. 그러나 날짜가 문제가 아니다. 가지 말라는 데 갔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고부간 사이에 틈이 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거역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박과부의 의혹을 샀었고 그렇게 보고 나면 그럴만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올 정월달에도 집회를 갔다 왔는데 또 간다는 것도 우스건이야. 요한 보름 전에는 육촌 오라버니인가 뭔가 된다는 젊은 아이가 다녀갔고 편지도 한두 번이나 왔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박과부는 그 육촌 오라비라는 사나이가 심상치 않으리라 한 것이다. 치마에 바람이 나게 나대어도 미처 손이 안 돌아갈 봄철에 일손을 쥔 채 맹놓고 섞기가 일수다. 밭을 매다가도 그랬다. 절구질을 하다가도 그랬었다. 그럴 때마다 박과부는 얘야 너는 절구질을 하다 말고서 뭘 그리 섰는 거야? 하고 쏘아붙일라 치면 제라서 질겁을 해서 다시 일손을 잡기는 그때뿐이었다. 너는 아무래도 탈이 난 사람인가 보다. 일하던 사람이 일엔 정신이 없고 먼 생각에 발리는 거냐? 그럴 마련이면 아주 요정을 내자. 너 갈 때 있건 가구. 어느 위집 개가 짖느냐는 투다. 그러면 박과부는 속이 왈칵 뒤집혀지고 말던 것이다. 복녀야, 너 네 큰형이 혹 보따리를 싸는가 잘 보살펴라. 장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박과부는 딸한테 슬며시 귀뜸도 한다. 여인네만 살고 있는 덕어보니 사내처럼 나돌아야 할 일도 많던 것이다. 왜, 어머니? 글쎄, 잘 챙겨보란 말이다. 너 두고 봐라. 네 큰형은 마음이 변했어. 이제 제 집으로 간다고 내댈게니 두고 봐. 설마? 하고 아직 열다섯밖에 안 된 복녀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았었다. 설마가 뭐야? 잘 살펴봐. 박과부는 이렇게 장담도 했지만 역시 나이를 먹으니만큼 짐작도 빨랐다. 큰며느리 방순이는 첫 정월에 친정회를 다녀온 뒤부터 취집을 떠날 궁리만 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 이상 혼자는 견디기가 어려웠었다. 방순이가 기어코 이 집을 나가리라는 결심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단온날 저녁이었다. 방순이는 저번에 육촌 오라버니라고 시어머니한테는 거짓말을 한 충군이와 그런 약속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호에는 친정에 다녀서 오마하고 그 길로 곧장 영등포로 오라던 것이다. 방순이도 그러마 했었다. 충군이와는 어려서부터 잘 알던 사이다. 방순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 충군이는 서울상업학교 고등과 1학년이었다. 어려서는 서로 욕지기도 하던 사이였지만 커갈수록에 길에서 마주치면 외면도 했고 방순이가 이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무렵 충군이는 서울 여학생과 결혼을 하고 말았다. 물론 충군이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서로 손 한 번 만져본 일도 없긴 했지만 방순이는 꼭 속아 넘어간 것만 같았다. 말하자면 방순이가 짝사랑을 한 셈이었다. 방순이가 18살 때의 일이다. 그 뒤 방순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창선이와 결혼을 했고 충군이의 이름조차도 잊고 살아왔었다. 그 충군이를 지난 정월 집에 갔다가 우연히도 만났던 것이다. 충군이는 아내한테 아이가 없어서 늘 불만이란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었지만 지난 겨울에 아주 헤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영등포에서는 자동차 부속품 장사를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먹을 것은 걱정이 없다고도 했다. 바로 보름날 밤이었다. 충군 누이 동생 춘자도 친정에 와 있어서 방순이는 오래간만에 코를 같이 흘리던 동무와 함께 동리 처녀애들과 팔뚝맞기 화투장난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충군이가 들어오면서 나도 한몫 끼졌구나 이렇게 달려들었었다. 아니 오빠도? 남 여자들 노는데 남자 양반이 왜 뛰어들까? 하고 춘자는 나무라면서도 자리를 마련해준다. 방순이도 맞았고 충군이가 맞기도 했다. 세 번째인가 방순이가 졌을 때다. 충군이는 방순이의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사뭇 잡던 것이다. 은근한 이야기를 하듯 손에다 힘을 자긋이 주면서 울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사정을 봤지만 아까 방순이가 날 몹시 때렸으니까 나도 사정을 안 볼 테야 골 내지 않지요? 충군이는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방순이의 손가락이 아플 만큼 충군의 손하기에는 힘이 주어진다. 방순이의 손을 잡는 기쁨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던지도 모른다. 방순이도 어쩐 일인지 그것이 싫지가 않았다. 아니 싫기는 고사하고 호젓한 행복에 잠겨지는 것 같은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다. 걱정 마세요. 정말? 그럼요. 춘자 오빠짐한테 맞아서는 아프지 않아요. 방순이도 이 행복된 남편이 출정한 뒤로 그리우고 살아온 남자의 살결에서 풍기는 황홀한 채취에 잠기는 기쁨을 연장시키고 싶어졌었다. 충군이한테 맞는 매도 행복일 것만 같다. 살짝보다도 호되게 맞고 싶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을 이룬 후로 막은 물처럼 괴었던 남성에 대한 열정이 터진 물처럼 충군이를 향하여 쏟아져갔다. 둘은 살짝 두 번이나 만났다. 충군이는 방순이한테 모든 것을 요구도 했다. 방순이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고 싶기도 했었다. 다만 갈 때까지 못 간 것은 그럴 기회와 장소가 없었을 따름이었다. 방순이 내 얘기 들었지? 들었어요. 그럼 나하고 서울로 가자고. 서로 모를 사이도 아니고. 춘자 오빠야. 얼마든지 색시 장가를 갈 수 있을 텐데 뭘 그래요? 색시 장가? 그런 거 비린내 나는 것들보다 난 방순이가 좋아. 다 인연이야. 원래 방순이와 혼인을 했었어야 했을 텐데 사주가 뒤바뀐 거지. 그래 놓으니까 방순이는 그렇게 됐고 난 또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이란 다 연때가 맞아야 하는 게지. 아이는요? 되두고 와요. 그 짓만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뿐이었다. 정도 들었지만 충분히 한때까지 남의 씨를 끌고 다닐 수는 없다 싶었던 것이다. 지금 써 얘기지만 나는 방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었다오. 결혼을 하고서도 방순이를 늘 생각했었어. 정말 방순이는 이런 구석에서 썩기가 아까운 사람이야. 괜시리 그러지 뭐. 괜시리가 다 뭐야. 방순이가 화장이나 하고 옷이나 쭉 빼보라고. 서울 장안에서도 방순이 임물 당할 여자라고는 몇 안 돼요. 충군이는 이런 소리도 했었다. 친정 어머니는 그런 속도 모르고 걸빗하면 충분히 욕을 했다. 펑펑 댄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곧자라는 눈치라기도 했었다.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매줄 쓴데도 도시 고지 들리지가 않더라. 그저 저 혼자 잘났다지. 어머니의 이런 험당까지도 귀에 거슬리게끔 된 방순이였다. 그래도 친정에서 시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방순이의 머리도 좀 식었었다. 안 될 말이지. 말이 되나? 이렇게 저 자신의 허벅다리를 꼬집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린 딸을 품에다 바짝 끌어앉다가 얼굴을 비벼대기도 했었다. 안 되고 말고. 우리 불쌍한 애길 두고서 어떻게? 내가 환장을 했나 봐. 그러나 이러한 이유침도 사나이에게서 풍기던 살래가 한 번 코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이 되는 방순이었다. 오랫동안 줄이며 살아온 살래였다. 한 복중이었건만 가슴 한구석에서 찬바람이 일기 시작만 하면 내장을 그대로 휩쓸어가는 것 같다. 몸이 비비틀리며 목 안이 타온다. 그럴 때면 아이고 뭐시고 다 내어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까짓 계집애? 제 자식의 씬데 어련히 잘 기를 하고? 방순이를 이런 애욕의 함정 속에다 잡아 넣은 데는 또한 작은 며느리 분녀가 한 몫을 보아준 것은 사실이다. 작은 며느리는 나이 스물셋이었다. 얼굴이 동그스름한 것이 이쁘다기보다는 귀여운 얼굴이었다. 이 분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사내가 다녀가건만 작년 초가울부터 살짝이 자리에서 빠져나가곤 한다. 똑똑히는 몰라도 짐작건대 구장집 작은 아들인 성 싶었다.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닌다고 논 팔아라 밥 팔아라 하더니만 구장도 더 될 수가 없던지 불러내렸다. 하는 일도 없이 빈들거리면서 구장일을 대신 보기도 한다. 그런 위인이었다. 분녀가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볼낮치면 얼굴이 밤사이에 불쾌해진 것도 같다. 생기까지 돌았다. 자네 오늘 아침엔 아주 얼굴에 화기가 도네.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지? 차마 간밤에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할라 치면 동서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도 네? 역시 기쁜 모양이었다. 얄미운 생각도 없지 않았다. 아직도 나이 어린 것이 착살맞게도 사내한테 바치는 꼴이 곧 쥐어받고도 싶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토설할 수도 없다. 자네 어딜 갔다 오나? 한 번은 참다 못해서 들어오는 동서를 나무란 일도 있다. 설사병 땜에 큰일 났어요. 요 앙큼한 것. 곧 이런 소리가 나가는 것을 꾹 참았다. 디딤돌 뒷가니고 보니 그런 앙큼한 거짓말도 못하련만 사내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분간도 안 가는지 모른다 싶다. 이 동서가 고장집 작은 아들을 만나고 오는 동안이란 방순이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다. 괘씸한 생각, 얄밉고 착살맞은 생각, 이런 증오의 감정도 감정이려니와 젊은 사나이의 품 안에 안겨있을 동서를 상상할 때 방순이는 일종 회오리 바람 속에 휘갑을 당하는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다. 동서년이 저쩐데 나 꺼 좀 가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방순이도 제정신으로 돌아간 때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란 역시 의지였다. 생리는 아니다. 초복을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방순이는 드디어 결심을 했다. 그 전전날 충분히한테서 편지가 왔던 것이다. 시어머니랑 까막눈인지라 편지를 본데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그래도 국민학교 3학년까지는 다닌 터라 그럭저럭 뜯어볼 줄은 알아 은근히 마음을 졸였지만 그날은 마침 들깨밭을 메고 있는데 학교에 갔다 오던 동네 아이가 우체부가 주더라면서 편지 한 장을 주던 것이다. 마침 시어머니는 둥너머 고추밭에 내려가고 없었다. 6월 유두날 새벽 장수리 버스 정거장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오랍이 유두날 여주로 올라간다. 한 번 만나고 싶다마는 만날 길이 없구나. 기별할 것이 있거든. 니가 그리로 나오든지 사람을 내어 보내든지 해라. 이런 사연이 무슨 뜻인지 방순이는 잘 알고 있다. 나올 때는 아무것도 생각 말고 입은 채로 살짝 나오라는 말은 전부터 해오던 부탁이다. 사실 또 헌 털뱅이를 들고 나갔자 서울 바닥에 가서 걸칠 만한 것도 못된다. 저녁을 먹고 동서가 복녀와 목마를 하러 간다고 나간 틈에 인조견 치마 두 개와 적삼 한 개를 또르르 말아서 장 뒤에다 숨겨놓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장수리라면 친정 가는 길과 정반대 길인지라 들킨다 해도 잡힐 염려는 없다. 충분히가 그런 데까지 머리를 쓴 것이 고마웠다. 이제 남은 일이란 과부 시어머니의 어린 자식까지 내어 던지고 도망을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일 뿐이다. 그런 시어머니하고? 방순이는 이렇게 트집을 잡아본다. 전에는 흉이 아니었지만 사실 남편이 있을 때는 머니머니 트집을 잡아서 들복기도 한 시어머니라 했다. 과부치고서는 심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지만 지금 방순이는 지난 날 남편이 살았을 동안 가끔 가다가 들거울러 넘기던 심한 어머니만을 기억해 살려보는 것이다. 아들이 좀 일찌감치 아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심통이 나서 뭐다 뭐다 자꾸만 불러내던 것이다. 아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던지라 곧잘 말을 듣다가도 어떤 때는 머리 아파서 그래요 좀 내버려둬요 하고 퉁명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면 과부 어머니는 봉당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푸념을 해대던 것이다. 한 번은 너 이놈 니 개짓만 아느냐 하고 여편내 역성을 한다고 머리를 꺼들고 주먹으로 아들의 등을 펑펑 팻닐도 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떡해? 방순이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간다. 신우란 년도 그렇지? 여우처럼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말 없는 말 고자질이 나고 하다가 방순이는 멈칫했다. 몸이 달아서 신우이까지 끌고 들어가 보려 했지만 아무리 따져보아도 신우이는 그런 신우이가 아니다. 아직 나이 어려도 오라범댁을 불쌍하게 여기었고 조카도 귀여워했고 먹을 것이 생겨도 언니 좀 먹어요 먹어야 저지나지 이런 신우이었다. 죄로 가지 그 신울 모함하면 정말 궁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몹쓸 시어머니로 몰아보아도 그랬고 신우를 끌고 들어가 보아도 어린 자식의 과부 시어머니를 두고 산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자기를 떳떳하게 만들어줄 구실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빠진 방순이를 건져준 구실이 나섰다. 방순이는 눈이 번했다. 가난이었다. 거기다가 30년째 처음 볼 가뭄이라는 것이다. 뭘 먹고 살아? 사실 작년은 흉년도 아니었건만 겨운에 죽으로 살다시피 했었다. 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질경이 죽이 끼기였다. 지겨워. 난 그럼 배골군 못 살아. 내가 나가면 나 한입이라도 덜어주는 셈이지. 사람 한입이 얼마라고? 나 하나 없어도 그깐 농사질게구. 정말 살 길을 찾기나 한 것처럼 눈앞이 화내온다. 그래야지. 내가 한입이라도 덜어주어야지. 서울 가서 푼돈이라도 만지면 얼마씩이라도 보내주지. 그게 더 잘하는 일이지. 진순이년한테도 그렇고 죽도 못 얻어먹는데 어미가 나가면 그래도 한입이 주는 셈이고 거기다 또 돈뿐이나 보태준다면 사실 방순이는 자기 행동을 싸고 돌려서가 아니라 호미모도 못 꼬진 채 나자빠져 있는 논바닥들이 눈앞에 서운했다. 박곡도 새들새들 말라가고 있었고 오늘만 해도 냉볕도 내리쪄이어 나뭇잎까지도 후줄근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곡식과 함께 살아온 방순이다. 어른들한테서 듣고 보고 해서이기도 하지만 가뭄에 타죽어가는 곡식을 보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말라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했다. 사실 비가 푸근히 와서 곡식들이 거문대 대학에 부쩍부쩍 자란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또 곡식들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잡념이 생길 틈이 없었을 것이다. 들에 나가보면 눈은 무거 자빠졌고 수수다 조다 심지어 그것도 입에 넣은 곡식이라고 옥수수까지 잎이 새들거린다. 날로 날로 말라 비틀어지는 곡식잎을 보니 사람도 그대로 시드는 것만 같았다. 아니 곡식 시들고 농군이 살찐 일도 없다. 옛날 같았으면 만주 이민으로나 나선다지 이제 다 굶어 죽었다. 하늘도 인종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인종을 줄이자는 거야. 노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던 소리들이다. 방순이는 잘 생각했으니까 하면서도 역시 한편으로는 달아난 뒤에 동이 여편내들이 주고받을 욕지거리를 생각만 해도 진땀이 솟는다. 무섭기까지 하다. 아이고 그런 나쁜 년이 다 있어요. 아무리 사내가 그립기로니 늙은 과부시 어머니랑 어린 자식까지 내던 죽음. 이런 소리가 곧 귀전에서 난다. 그러면 방순이는 또 흉년을 내세운다. 이 흉년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했다. 방순이는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진순이한테도 그래. 어미가 있어 굶기기보다는 하다 못해서 옷 한 가지씩을 해보는데도 벌써 구실이 아니었다. 그것이 도리일 것만 같다. 쉬어머니도 그러길 바랄지도 모르지 않나? 한 달에 단돈 몇 푼씩만이라도 보태주면 이런 결심이 선 것은 첫 달기 호들갑을 떨며 우러들 무렵이었다. 간밤에도 살짝 빠져나갔다가 들어온 동서는 내가 무슨 걱정? 내 팔자를 봐요. 하는 듯이 내 활개를 펴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방순이는 죽은 듯이 자리에 들어 있었다. 달기 두 해만 울면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조바심까지 난다. 장차 저지르려는 일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진땀이 자꾸만 흐른다. 마치 무더운 날씨 같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자는 것이다. 꿈이었다. 벼락 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번개도 났다. 대낮처럼 밝아지더니만 또 콰우르 콰우르 어디를 내려 조진다. 무서운 비였다. 아니 비가 아니라 사뭇 폭포다. 아휴 잘 쏟아진다. 며칠이든지 나려 퍼부어라. 꿈속에서도 방순이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와지끈하는 벼락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다 깨어 두드려 부숴도 좋으니라 했다. 세상이 반쪽이 되더라도 비만 오라 했다. 그러다가 방순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꿈속에서 들은 벼락 소리와 빗소리는 아직도 그의 귀에 남아있었다. 아니 아직도 와지끈거리고 비가 폭포처럼 내리 퍼붓고 있다. 빨리 달아나자. 꿈이건 생시이건 지금의 방순이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저 빠져나갈 공리밖에 없었다. 방순은 눈을 뜨면서 벌떡 일어나서 장 밑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보퉁이다. 보퉁이를 잡은 방순은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도 나지 않는다. 아직도 비가 퍼붓고 있었다. 벼락 소리도 마찬가지다. 번개도 치고 있었다. 꿈이야! 하고 방순은 멍청했다. 아니야! 생시다! 꿈도 같았고 생시도 같았다. 꿈인가? 생신가? 또 한 번 어리둥절하고 나서야 방순이는 그것이 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생시였다. 빗소리가 우레 같다. 추녀물이 아니라 물을 쏟는 소리였다. 역시 생시였다. 무서운 비다. 그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요. 쏟아지는 것이 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방순이는 저도 모르게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를 동안에 문을 활짝 열어져 치었다. 역시 비였다. 번개뿔이 확 일며 또 꽈르르 한다. 비가 온다! 문을 열어져 친 순간 방순의 입에서는 이런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서운 환이었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그는 보퉁이를 내동댕이 치면서 봉당으로 뛰어내렸었다. 어머님 비가 와요! 비가! 어? 하고 박과부가 고쟁이 바람으로 뛰어나오기까지 방순이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동서를 대고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여보게 비가 오네. 어서 일어나! 박과부도 고쟁이 바람으로 어쩔 줄을 모른다. 어머님! 우 딸행이 물길을 타야 하잖아요. 암 타야지 타야 말고 사람이 있나? 우리 네 식구 다 달라붙으면 안 돼요? 자네도 어서 챙기게! 방순이는 버스 정거장도 있고 방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마침 쏟아지는 빗줄기를 해치고 먼 동도 터오고 있다.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4위 이무용 통 못 채셨어요? 그렇는지?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말을 하는 것이 아내의 버릇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돌아보려니까 아내는 마구리도 빠진 헌메 꼬모자에 모기장을 어깨까지 뒤집어 쓰고는 몸이 달아서 왕봉을 찾고 있다. 언제 누가 이 얘기를 걸었더냐 싶게 소광 양귀퉁이를 엄지와 둘째 손가락으로 가벼이 들고 뒤적인다. 이제 아주 손에 익은 솜씨다. 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고 끄무레한 날씨탓도 있긴 하지만 적의 봉거지를 발견한 전투기처럼 아내의 머리를 에어쌓고 법석이다. 그도 아내의 그런 물음에는 언제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버릇이 되어 있는 터라 그저 응 코대답을 하고는 날로 파래가기는 하면서도 어딘지 아직 여름다운 하늘의 뜬 구름을 지칠 줄 모르고 바라다보고 있었다. 우수때부터 물이 못나게 일을 한 농부들도 박거지도 대충 끝내고 눈물도 빼고서 한숨 돌릴 무렵에 어느 날 오후였다. 하늘도 가을다워 여름의 그 초저에 하는 기색이 없다. 그것은 마치 한가로운 솟대들이 끝없는 대초원을 유유히 거닐며 풀을 뜯고 있는 그림에 흰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향취 있는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스무 개의 육십 전짜리밖에 없었다. 그래도 꿀처럼 달다. 흐흐흐 요 마시라니 아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눈치더니 다시 소광으로 눈을 옮기다가 아이고 소리를 친다. 한방 쐬 모양이다. 한낮에 봤어야 할걸. 아이고 하면서도 열심히 찾더니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그렇지 죽었을 리는 없거든 하고 왕봉을 알려준다.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내는 소초를 한 장 한 잔 되집어 넣으면서 제 딴에는 아까 이야기의 계속인 듯이 남 선생님 요새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수상타니 뭐가? 아유 그래요? 그럼 나만 괜히 그렇게 봤나? 하고 다소 굳어지더니만 금방 또 그래도 좀 수상해 하면서 차근차근이 소광 간격을 골라서 뚜껑을 덮고 뒤집어 썼던 모기장과 메꼬모자를 벗어놓는다. 덩치가 큰 요량에서는 귀엽도록 잽싸게 몸을 다룬다. 땀의 앞머리가 쩍 달라붙은 것을 긁어 넘기면서 아내는 또 남 선생님 말여요. 요새 아주 명랑해진 것 같잖아요. 나 뱀에 그런 것 같아. 요새라니? 언제부터? 요 한 일주일? 글쎄. 나보면 별로 그런 티도 없어 보이는구먼. 뭐 눈치를 챘나? 눈치? 무슨 눈치? 꼭지인 희다 못해서 파란 이를 보이며 비죽 웃는다. 입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하는 식의 웃음이었다. 그는 며칠 전에도 아내한테서 한 번 그런 의미의 말을 들은 일이 있는 터라 반드시 뭐 있었구나 싶어 남의 최근 행동을 이리저리 뒹굴려 보았으나 통 수상한 데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더러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있느냐 해도 생글 웃고만 있다. 남이란 두어 달 전부터 그한테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그의 친구다. 중학대부터 지독한 공부꾼이어서 대학까지 사뭇 우등으로 버틴 수재였다. 소위 수재형이란 대개 그렇지만 얼굴이 하얗게 희고 소는 마치 장마철의 수박 덩굴처럼 베리베리했다. 장난하느라고 아침 햇살에 비춰보면 뼈대는 그렇지도 않지만 노란 털이 까칠하게 선 것이 일종의 치근한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옷을 차리고 나서면 그렇지도 않지만 내복만 입었을 때 보면 에련하도록 뼈가 들여다보이는 새 가슴에다 멀쑥하게 긴 동체라든지 목젖 뼈가 쑥 붉어진 껑충한 긴 목하며 보기에도 딱할 정도다. 법문학부를 나오는 길로 어떤 중학교에 취직을 하더니 그 들고 파는 데가 펄펄 뛰는 중학생들의 거의 만적인 추진력에 기가 질려 선지 1년 전에 비교적 시간이 있는 여자 전문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교육과 강의만을 맡은 터라 그렇게 고되지도 않은 모양이면서도 고지른 위병이 더치어 위계양이 되었는지 소화불량쯤은 좋은 편이요. 가끔 혈담을 뱉는 일까지 있었다. 위가 아프기 시작할 때 보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이를 악문다.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서 그 무슨 인간 최대의 시련이나 받는 것 같다. 그가 마침 한 3년 전부터 서울에서 백리가량 떨어진 산중해로 이사를 온 터라 하루는 서울 갔던 길에 산간전지 요양을 권해보았던 것이다. 글쎄 그래 볼까 하긴 A 박사 말을 들으면 위도 위지만 폐가 어떨까 겁이 난다고도 그러고 폐스럽지 않겠나? 오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기차 정거장에서 심리나 되고 물이 있나 경치가 좋은가 실로 보잘 때 없는 평범한 산간인 것을 소설 쓰는 사람의 독특한 과장으로 마치 서서의 계곡이나 되는 듯이 풍을 치는 바람에 서울서 나서 서울서 큰 남은 회가 동안 모양이었다. 그렇게 좋은 대면 내일이라도 가도 좋으니 같이 가자고 서둘렀다. 처자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집안 살림을 통 맡아보아주는 동생 내외에 누이까지 있는 터고 학교도 벌써 두 달째나 쉬고 있는지라 남의 어머님도 제발 좀 데리고 가달라는 것이었다. 저자가 딸려놓으면 이런 짓도 하기 어렵지. 그렇죠 어머니. 삼십이 지나도록 독신으로 있는 것이 오늘의 요양을 위해서였기나 하는 것처럼 남은 이런 말을 하며 이튿날 그를 따라온 것이었다. 한 열흘 지나는 동안에 남은 훨씬 좋아졌다. 죽도 별로 먹지 않던 남은 하루 한 끼씩은 밥도 먹었고 미열도 좀 뜸해졌다. 평범한 산과 숲의 정도붙이었는지 조반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즐겼다. 이제 궁촌이 아주 마음에 드네. 이만하면 여기 어디 집이라도 한 채 짓고 영주할 수도 있을 것 같으. 부디 그러게. 우리도 고적하지 않고 자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걸세. 어머니? 어머니는 안 돼. 지독히 귀족적이니까.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밥도 두 끼씩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궁촌 특산인 수박통을 들고 서울 집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서울로 가겠노라던 남이 갑자기 정말 밭대기라도 사서 집이나 짓고 여기 영주하고 싶다고 천연덕스럽게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아침에도 낚시지를 가면서 집터를 하나 물색해달라 한 일이 있기에 아내가 말하는 것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명랑해진 것은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남이 잡아온 피리를 기름에 튀겨 저녁을 먹고 나서 나무 토막으로 만든 걸상을 뜰 코스모스 밭 앞에 내어다 놓더니 남은 정말 집터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다. 우선 아쉬운대로 논 연아문마지기하고 밭 하루가리만 구해서 농사도 짓고 초가라도 좋으니 조촐하게 집도 짓겠다. 석유를 구하기가 힘드니 가스등을 사다 켜느니 설계가 그럴듯하다. 화초와 나무도 백원만 던지면 쏠쏠히 구하겠더라. 그렇지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목욕탕만은 만들고 싶다. 지금 쇠가만은 구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나무통이면 대수냐. 남은 가을의 별하늘을 쳐다보며 외듯이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그는 할 수 없이 웃어버렸다. 미치긴 왜? 남은 좀 의외라는 듯이 그를 꾹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하긴 자네가 들으면 우습겠지. 하지만 난 진정일세. 지금까지 몰랐는데 딱 떠나자고 드니까 궁촌이 여간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아지네. 순박한 사람들하며 모략이 없는 상과들. 그 숱한 꾀꼬리 좀 보라고. 저 고운 감나무까지를. 난 궁촌에 와서 귀뚜만 했지. 그러고 보면 내가 완전히 졌는걸? 뭐야? 그럼 부인이 뭐라고 그러시던가? 그가 그렇다고 웃으니까 남은 즐겁을 하며 달구쳤다. 무슨 소리? 응? 뭐라고 그러시던가? 아니, 별말이 아니라. 요새 자네가 갑자기 아주 명랑해졌다고 그러대. 그래? 할 수 없군. 역시 여자의 눈은 없으 못하겠는걸. 남은 꿍짜가 있다는 듯이 멋쩍게 웃는다. 그 웃음이 또 여간 어색지 않다. 남도 자기의 웃음이 어색했음을 깨달았는지 뜰 나막신 뒤꿈치로 땅을 통통 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멀리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이 30이나 된 위인이 그만 일에 그렇게 당황해하는가 생각하니 그는 일종 귀여운 마음까지 들었다. 바로 십여일 전 일이지만 남한테 여자 손님이 하나 온 일이 있었다. 같은 학교에 있는 음악 선생님이 문병차로 과일 상자를 들고 온 것이었다. 그때의 그 당황해하는 꼴은 마치 죄진 사람이 경관의 방문이나 받은 것처럼 보이요. 이 친구는 나이 얼마나 되어야 여자 앞에 가서 말마디나 하게 될 건고 속으로 웃는 일도 있었다. 그 꼴을 보고서 그는 그 A양이 다녀간 뒤에 사내와 놀면 아이를 뱀다는 말을 들은 소학교 여학생 아이가 하루는 배가 몹시 아프니까 이웃 남생도 아이와 줄넘기를 하고 놀아서 아이를 뱀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자살을 꾀했다는 어떤 여선생님의 딸 이야기를 하니까 남은 정말 왜골수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과일만 얻어먹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 이렇게 말할 때 그 눈을 커다란히 뜨고 누군가가 신경질로 움직이는 표정이 하도 우스워서 그의 아내는 씻던 접시를 산산조각으로 깨먹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당자인 A양은 잠을 좀 덜 잔 흠은 있었지만 미끈한 현대적 체격을 가진 환하게 생긴 여자였다. 그는 남의 궁촌서 살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곧 그 A양과 짝을 지어 생각한 것이었다. 수줍쟁이인 남에게도 그런 일면이 있었던가 하고 그는 속으로 놀랐다. 그럼 올가을 안으로 식을 할 작정인가? 식? 남은 여우에 홀린 표정을 짓는다. 남은 기가 막히다 못해서 올상을 짓더니 자네네 부부한테 손 들었네. 허지만서도 말이 끝나야 하잖아. 그러니까 자네가 좀 났어서 다리를 놔달란 말일세. 글쎄 그건 자네 맘에 달렸겠지만서도 내게 다 말을 시킨다면 A양보다는 유양이 낫지 않은가 싶구먼. 남은 역시 영문을 모르는 눈치다. 유양이란 여자 전문가와 같은 개통인 개통인 여학교 가사선생으로 있다가 의사가 되겠노라 여자 전문을 들어가서 내년 봄이면 졸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좀 엉뚱한 여성이었다. 탈속한 몸매에 늘 아침 있을 무렵에 피는 풀꽃 같은 웃음을 띄고 있었다. 유양도 한 번 A양과 교대에서 자기가 손수 만들었다는 음료수에 요새는 보기 드문 과자 상자를 들고 백리 길이나 되는 이 산 중으로 남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하얀 깨끼저고리에 깜장 세로치마가 물빛 바탕에 빨간 꽃무늬을 놓은 원피스보다는 얼마나 고상해 보였는지 몰랐다. 사과하듯 속살속살 말소리도 다정한 맛이 있었다. 유양은 한 시간가량 놀다가 돌아갔었다. 그때 눈치를 보았어도 남이 A양보다는 유양한테 더 무관하게 하는 것 같은 눈치였기에 그는 유양을 추천한 것이었다. 사실 그한테 고르란다면 A양보다는 유양을 고르기로 했을 것이었다. 남이 궁촌에 와서 산다면 이들 중에 한 여성이 배우자가 되리라고 짐작한 것이다. 남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멍하니 그를 쳐다만 보고 있더니 상대란 A도 아니요 유도 아닐세. 자네로선 전혀 상상치도 못할 사람일세. 놀라 자빠지지만 않겠다면 말해도 좋지만 안 놀람세. 자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할 결심을 한 것으로써 나의 놀람은 충분하네. 참 잘 결심을 했네. 결혼이란 것도 조물주의 한 섭리일세. 대자연 대자연 속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을 잘 알겠네. 그건 그렇고 상대방인데 여기엔 꼭 자네 힘을 빌려야겠네. 자네가 안 들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야. 자네가 실패란다면 나의 궁총 경영도 수포로 돌아간다네. 누군가 대관절 내가 아는 사람인가? 금예일세. 남은 톡 튀기듯 말을 했다. 금예? 금예랄게 이동리 금예? 그러네. 하 금예라 이건 암만 약속이 있었지만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 없네. 하고 놀라며 그는 정말 뒤로 벌떡 자빠져 보였다. 그러고는 손에 흙을 털면서 어떻게 된긴가 대관절? 아니야 그건 물을 필요도 없고 또 찬성이니 불찬성이니 말할 것도 없고 단지 나서겠나 아닌가만 말해주게 나서주지? 그야 나서도 좋지만 그럼 그만이야 더 말할 것은 없어. 상대가 금예라고 한다면 나설 사람은 그 밖엔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외에는 지주인 박선달과 금예 큰아버지 되는 문 망가비가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을 끌어내는데도 그가 필요했다. 금예란 대엄마지기 자작에 열단마지기 소작을 하는 문충가비의 고명딸이다. 문서방은 산밑 세집듬 중에 한 채인 그와는 조그만 들창과 우물 하나를 격해 있는 집이다. 부지런키로도 유명하지만 근시라기로도 궁촌서 손꼽히는 농군이었다. 말 적고 손장난하는 일 없고 마음 바르고 무릇 원만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일체의 용어가 다 들어맞을 수 있는 농부였다. 그가 처음 궁촌으로 이사를 왔을 때 동리 사람들은 단지 그가 서울서 왔다는 것과 양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에 적대시했었다. 품을 하루 샀어도 더 받아야 했고 나무 한 짐까지도 장에 내답하는 생각보다도 더 받아야만 주고 했었다. 이러한 그들 틈에서 혼자 들고 일어난 것도 문서방이었다. 아이고 몹쓸 사람들 그 사람 하나한테 몇 푼 더 받아서 부자 된다던가 사람이란 서로 의지를 해야 사는 게지. 미움을 사면서도 그를 싸고 돌았거니와 그렇다고 문서방이 아첨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싸돌기만 하지도 않는다. 문서방은 도회 생활에서 직업 없는 농촌으로 와서 마음이 탁 풀린 관계도 있겠지만 실상은 점심 한 끼라도 줄여보자고 늦잠을 자고 아침도 늦게 해먹는 그를 붙들고 댁에선 내 맘이지 누가 참섭이냐 할지도 모릅니다만 우리 집 아이들이 배울까봐 탈이오 걸빛하면 저 집엔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럽니다그려 이렇게 충고를 하다가 하루는 그를 끌어내가지고 그따위 버릇을 동네에 길러놓을 대면 당장 이 동네서 나가 이렇게 막 윽박됐던 것이다. 그래서 몹시 조심도 했지만 워낙 그가 소설을 쓰는 관계로 밤을 세우기가 일쑤요. 그러니 자영 그의 아내도 따라서 밤을 세우는 일도 있어 늦잠 자게 되는 것이다. 그럴라치면 마치 자기 며느리나 나무라는 듯이 마당까지 들어와 그만들 일어나라고 막 야단이다. 난 난 자요. 내일 또 시아버님한테 야단 만나게 아내는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달아났다. 이 문서방한테 치어난 금예다. 금예가 났을 때는 문서방은 송곳도 꽂을 땅이 없었다고 한다. 타작을 하고 나면 벌써 양식 걱정이었다. 그때만 해도 병작도지는 후한 편이고 대개 말썸도지가 넘어 지주한테 뜯기고 마름한테 골리우고 장니뼈다 개또이다 물다 보면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고명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손톱이 닳도록 일에 들복기였다. 여덟살부터 벌써 절구질을 했고 조당 스물만 마시고 사는 그들이었던지라 금예는 절구 꽁이를 든 채 기절한 일까지 있었다. 열 살 후로는 내리 줄다는 동생들을 업어주랴 부엉 일에 맞다린 만큼 머슴 대신 들일에도 끌려 다니요. 정말 눈코틀 새가 없었다. 아이고 제가 일에 치여서 잘하질 못하나 봐.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사실 뼈가 굵어질 수도 없으리만큼 어린 금예한테는 과한 노동이었다. 그래도 문서방은 물이 못나게 달구친다. 아이고 이년아 금예야 뭘 그리 꼼지락 대기만 해 냉큼 못해. 팽구리처럼 치맛자락에 바람이 일건만 문서방은 걸핏하면 벼락을 내린다. 타고난 성품이 좀 급해 누우니까 말을 해도 부프다. 어떤 때는 눈이 나오기에 알밤을 쥐어박는 수도 있건만 금예는 눈물을 쭉쭉 짜면서도 말대꾸 한마디 안고 일만 했다. 그래 한 번은 금예야 해비가 잘못했다. 너 같은 아이가 어디 있다고 내가 때렸구나. 이놈은 손목쟁이래. 이렇게 뉘우치기도 했다. 문서방은 정말 마음이 아팠던지 눈물까지 흘렸었다. 금예는 올해 열여덟이나 허드렛일은 물론 들리래도 막히는 데가 없고 꾀맵질도 매끈하다. 눈썰미가 있어서 멍석이니 바구니 심지어 제 손으로 곱다랗게 물을 들여서 초심까지 삼아 신고 다녔다. 농산일만 해도 이만저만한 품머슴은 말도 못 붙여본다. 눈을 감고 만져만 보고도 은방조와 다마금을 구별하는 정도니 곡식의 거름이며 흙을 만져만 보고도 그 흙에 맞는 곡식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정확한 것이었다. 금리의 인저 아무데 내놔도 구글 데 없을 게다. 내게 치어놨으니 더 할 말 없지. 암만 큰 광작집에 간대도 막힐 거라곤 없으리라. 문서방이 이렇게 딸을 칭찬하게 된 것도 오래 들면서부터다. 나이가 찼으니 인제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서다. 문서방은 어떤 사이를 고르는지 금리가 14살 때부터 몰려드는 신랑감을 함부로 막 내밀었다. 대개는 남의 땅 소작들이었지만 개중에는 제 땅 마직이나 가진 사람도 있었고 한 번은 자작농에 광작의 둘째 아들도 있었던 터라 모두들 문서방이 월급쟁이 사이를 고르르니라 했다. 하루는 문서방이 젊어서 머슴사리를 할 때부터 친한 권삼성이가 와서 사돈이 되자고 했었다. 삼성의 아들은 보통 학교를 나와서 면석일을 다니고 있었지만 이 좋은 자리를 내차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고르는 것이 반드시 월급쟁이가 아닌 남의 남의 눈에 들 들 만 하면 인물도 쏙 빠졌 깨꼬 보니 침을 삼키는 총각들도 많았다. 권삼성의 아들도 그 중에 하나다. 어디서 들었는지 뱀 허물 벗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짝사랑하는 여자가 달라붙는 다고 벌써 이때쟤나 그 꺼림직한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원래 농사가 싫어서 서울 가서 1인 상점에 점원으로 있는 박달성이는 천원이 넘는 저금통장까지 보이면서 금예와 혼인만 하면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노라고 문서방을 졸랐었다. 이 말을 듣자 문서방은 불붙은 맹수처럼 노했었다. 뭐 시라고 이 사람 한마디 더 해보게나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땅이라도 파먹는다. 아이고 이 녀석 봐라. 그래 외놈 집 고식갱이가 농군보다 더 장하단 말이겠지. 뭐 시 어쩌고 어째 땅이라도 파먹어. 마침내는 이놈이 되었다. 문서방은 골춤이라도 잡을 듯이 나대면서 우리 농군네가 외놈 집 고식갱이 만도 못하다. 이놈아 난 군수도 쥐뿔도 부러울 것 없어. 군수도 우리 세상이요. 뭐가 어째 땅이라도 파먹겠다. 이런 일이 있순으로는 동리 사람들은 이렇게 쑥은 댔다. 아이고 금리에도 불쌍하지 그놈의 욕심쟁이 늙은이가 딸을 늙여 죽질 작정인가 베. 머슴 대신 부려먹으려고 그러잤나 베. 이런 세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쨌든 이 문서방의 딸을 남이 얻겠다니 딱한 일이었다. 그는 그한테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문서방을 이리저리 상상해보았다. 그러나 그로서는 문서방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남의 태도가 어느 정도 진실한 것인가를 다질 필요가 있었다. 돌에서 나서 시멘트 위에서 자란 남이었다. 내려찌는 프리앙에 어지럼침까지 일으킨 남이기도 했다. 낚시지를 가다 말고 꾀꾸리 소리에 홀려서 오봉산을 종일 헤매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남이었다. 파랑 콩꽃이 열매가 된다고 껍질을 뚫고 병아리가 나왔다고 마치 무슨 위대한 신비나 발견한 것처럼 수선을 피우는 남이기도 했었다. 이 서울뜨기가 바꽃처럼 소타랑 금니한테 혹한 것은 되이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었지만 서울뜨기는 어디까지든지 서울뜨기가 아닌가 한 것이었다. 이 사람 농담도 이만저만 해주게 자네 그렇게 자꾸 다지면 난 불쾌할 뿐일세. 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짧지 않으냐고 그는 핑계를 삼다가 혼이 났다. 다른 사람도 아닌 소설가가 기간을 운운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애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소설은 반맛밖에 안 난다. 나의 금리액에 대한 사랑을 기간 운운할 테거든 아예 소설을 집어치워라. 남은 이렇게 막 몰아세웠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우리 현대인의 감격과 50년간 가진 풍화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땅만 파고 살아오는 농군과의 감격이 다르다는 것. 더욱이 문서방의 사람 됨을 이야기함으로써 남을 단념케 하려고도 시험해보았던 것이다. 파다하니 굶으면서도 군수도 부러워하지 않는 문서방.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례를 얻을 자격도 이런 시골에 와서 살 자격도 없다고도 말했었다. 그러나 남은 그와 사귈 이래로 일찍이 그런 이해가 없었으리만큼 그 말에 노했었다. 자네 날 모욕할 작정인가? 자네 감상적이니 호기심이니 불쾌한 용어를 다 쓰네만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세. 나를 이 이상 경박한 놈을 만들지 말아주게. 기실 그는 깊이 남을 믿고 있었다. 남이 열이 나서 변명하는 것이 되레 우스웠을 만큼 믿고 있었다. 만일 금례가 안 온데도 나는 농촌에서 살겠네. 남은 이제 할 말을 다 했노라는 듯이 입을 딱 봉했다. 남과의 이런 알력이 있은지 며칠 후 저녁을 먹고 그는 집을 나섰다. 쌀이 문을 지치려고 하니까 방에 남은 줄만 알았던 남이 따라 나오면서 조미 쏘셨어 꾹하니 방에 들어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 가져오게. 글쎄 워낙 고집 둥이가 돼서 원. 이렇게 말은 하나 남한테는 말을 안 하지만 기실 그의 처가 미리 어느 정도 공작은 해두었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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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그럴듯이 듣는 모양이었다. 더욱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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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좋아하는 눈치더라는 것이었다. 글쎄 남선생님 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 봐. 그런 게지. 아내는 이렇게 킥킥 뗐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 글쎄 글쎄 풋콩이니 계란이니 호박 같은 것을 가져온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선생님 상에 누우라고 가져온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문서방은 아내의 보고대로 사랑해서 혼자 새끼를 꼬고 있었다. 하늘의 파란 빛깔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달밤이다. 흠씬 익어가는 배꼽의 흐뭇한 향기가 물씬 물씬 땅 위로 기어올라온다. 이 엄숙한 순간에 경이나 표하듯 우주는 죽은 듯이 고요하다. 철적은 반딧불 하나가 이 파란 포물선을 그으며 지나가자 그 반딧벌레의 날개소리가 곧 들려오는 듯 싶은 정적이었다. 반머리에 멋쩍게 키가 큰 수순잎이 산들바람에 스치는 소리도 이 경건한 밤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어서 오슈. 원 발 들여놓을 때도 없었노니. 네. 문서방은 꼬던 새끼 타래를 한쪽으로 밀어치우며 그를 맞아들였다. 저녁엔 화로불 생각도 나는데요. 참 세월은 빠르지. 그러면서도 문서방은 연성 새끼를 꼰다. 공출 새끼까지 치면 마흔 타래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잠시 끊긴 틈을 타서 그는 실로 긴 서두를 늘어놓고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말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문서방이 생각함직한 것이며 문서방이 뺑소니를 칠 수 있을 만한 말까지를 미리 앞질러서 해버렸다. 남군이 자기 옆에 같이 살면 나도 여기서 영주하겠다. 그러니 날 보아서라도 금리를 달라고 졸랐다. 문서방이 그의 말을 신중히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도 일찍이 손을 쉬어본 적이 없는 그가 손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알 수 있었다. 듣고만 있던 문서방이 입을 열었다. 고마운 말씀이에요다. 가만하에다. 그럼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려. 그는 정신이 번쩍났다. 고마운 말씀이요. 문서방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과만한 말씀이에요다. 남군도 벅 좋아할게입니다. 과만하고 말고. 문서방은 천천히 또 새끼를 끌어당긴다. 그것을 보고 그도 일어나며 그럼 그렇게 알고 갑니다. 하고 일어서 나오는데 문서방은 과만한 얘기지요. 또 한마디를 하고는 정말 금리한테는 과만하다고 다시 설명을 한다. 그러더니 그럼 선생님 그 양반한테 말을 전해 주시오. 고마운 말씀이라고. 너무 과만하다고. 그러고 고마운 말씀이나 며칠 좀 참아달라고. 저 어멈하고도 의논을 해야겠고 제 말도 들어봐야지요. 그렇고 말고요. 당장 말이 제일이지요. 이만하면 됐다고 그는 뛰어나왔다. 울타리 옆에서 엿듣고 있던 남이 같이 뛰어오며 손을 잡고 흔들었다. 자네도 그렇게 안 봤더니 상당한데? 들었나? 응. 글쎄 어떻게 될지. 됐네 됐어. 그렇게 말해서 안 들을 사람 없겠네. 며칠이라고 그랬지만 이튿날이면 회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당자와는 그날 밤 얘기가 될 거고 문서방의 형 망가비도 한 동네에 사는 더였다. 그랬던 것이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다. 그는 그의 아내를 두 번이나 보내보았으나 아무런 말도 못 듣고 돌아왔다. 금리의 모녀는 처음부터 마음이 턱 실리나 통 문서방이 대답을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일주일이나 지났다. 참다 못해서 그가 문서방을 찾아가니까 문서방은 여전히 흥, 가만에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도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엔 문서방의 형인 망가비를 찾아가서 졸라보았다. 망가비도 과만하다고 하며 자기도 기실 아우의 고집 때문에 말다툼까지 했다는 것이다. 교섭을 시작한 이튿날 남은 준비를 하겠노라 서울로 가고 없었다. 남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펄펄 뛰더니 자식이 죽는다고 덤비니까 수그러졌다는 소식까지 왔다. 금리한테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마치 약혼한 색시처럼 다루는 데는 질색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금리한테 전할 도리가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말았는데 하루는 남이 어머니와 함께 불쑥 내려왔다. 내가 졌다우 한 번 말을 꺼내면 그만인 사람이니까 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쓸쓸히 웃고 있었다. 남의 어머니도 금리를 훔쳐보고는 무식해서 그렇지 맹통하진 않겠다며 올라가 버렸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나 조이 못마땅한 눈치다. 농촌에서는 한창 바쁠 때다. 모두들 타작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이었다. 문서방 내도 온 집안이 다 나와서 도급기를 손질한다 마당을 고른다 야단이었다. 그래서 통 말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지냈다. 어떻게 되는 겐고? 남은 맥이 탁 풀린 모양이었다. 떼버려 두 개 다작이나 끝내고 보세. 농사라고 지어서 손 툭툭 털고 일어설 때는 마음이 돌아서리 두고 보지. 초조한 채 다시 십여일이 지나서야 문서방 내 추수도 대략 짐작이 되었다. 다 갚고 나면 벼 닫섬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어느 날 문서방은 깊이 장 속에 넣어두었던 당목 호뚜루막을 꺼내 입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아무도 몰랐지만 서울 남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가보니 그것은 과연 부잣집다웠다. 삼십여 칸이나 되는 고래등 같은 기화집에 높은 벽돌 땀이 둘러 있었다. 천석군이는 된다. 거짓말은 아니었거든. 문서방은 담 밖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돌아왔다. 오래 끌어오던 문서방의 생각은 내려오는 기차 속에서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늦게서야 문서방이 그 집애를 찾아왔다. 나란히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던 그들은 벌떡 일어났다. 문서방은 대답이 너무 늦은 것을 정중히 사과하고 기실 오늘 서울댁을 가수로 보고 왔노라 했다. 굉장한 댁이라고 입에 침이 마른다. 거 왜 그냥 오셨습니까? 들어가셨다면 어머니도 퍽 좋아하셨을 겐데요. 원 천만에요. 이런 더러운 발을 해가지고 그런데길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래 작정이 됐습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자고 그가 다르쳤다. 예, 작정을 했습니다. 과만해서요. 잘 작정을 하셨습니다. 둘이 함께 머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문서방은 득득 긁으면서 정말 너무 과만해서요. 금리를 달라시면 대개 보내긴 하겠세다만 원 과만해서 하인으로나 보내시라면 곰 몰라도. 농담이니라 하고만 있으려니까 문서방이 다시 부엌 뛰기로나 달라시면 몰라도. 지금까지 얘기는 그만두게 세다. 과만해서요. 말이 됩니까? 과만하고 말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대로 일어서 버리는 것이다. 둘은 인사도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금리가 장돌이와 말이 되어 음력 10월 초 열흘날 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돈 것은 그런지 달포밖에 안 돼서였다. 10월 초 열흘이라면 앞으로 보름 밖에 남지 않았었다. 장돌이는 산모자의 식구는 단추라나 제 땅 한마지기도 없는 순소작인이었다. 그러나 문서방은 장돌이 자랑을 이렇게 하고 다녔다. 뭐? 장돌이가 날 털털이라고? 어떤 놈이 그따우 소릴 하누? 사람이 털스럽고 부지런하고 꼬지식하고 그럼 됐지. 이보다 더 좋은 미천이 있다든가. 송곳 꽂을 땅 한때기 없다고? 왜 없어? 논이 섬지기가 넘겄다. 밭이 사흘갈이나 되어 집 있어 사람 작실해. 문서방의 말은 소작권이란 고 땅문서와 마찬가지다. 지만 착실하면 땅뗄놈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돈은 몇만 양 있어도 사람 변변치 못하면 당장이라도 거지가 되지만 착실한 마음짜리는 어떤 놈이 도적질도 못해가는 큰 보배다. 그러나 장돌이 자랑을 하는 것은 유독 문서방뿐이 아니다. 생각 있는 동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를 칭찬했다. 문서방이 사위는 잘 골랐느니. 그 사람 심지가 고우니까 그런 사위가 되었지. 그 서울뛰기 녀석을 주었어 보게나. 오쟁이지기 십상이지.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중 이무영의 사위였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